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나 영어 정말 진짜로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서 해외로 여행 가셨을 때 쓸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기초적인 영어회화 문장 50개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의자를 띄워볼까요? 강의자래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문장들 딱 보면 아, 너무 쉬워. 그동안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너무 쉬우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조금 초보자분들께 시간을 살짝만 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보자분들께서도요. 나 영어 정말 모르지만 내가 해외여행을 가야 된다면 최소한 오늘 배우는 50개 문장 정도는 내가 말하고 알아들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두 번 보시고, 세 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오늘 50문장을 여러분께 강의해 드리지만 원래 제가 뽑아놓은 문장이 300문장 좀 넘거든요. 그중에서 한 250문장 정도를 여러분이랑 다섯 강에 걸쳐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250개 중에서도 어, 나 시간이 없어. 나 하나만 딱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쉽고 기본적인 것 꼭 하셔야 되는 것 이번 시간에 50개 뽑아왔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거 NO THANKS 라고 써 있어요. 어, NO THANKS 그리고 그 밑에 가로 치고 NO THANK YOU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땡큐 뭐죠? 땡큐? 고마워요. 땡큐 앞에 NO가 붙었습니다. NO 거절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어, 뭐 이거 좀 더 드실래요? 아니면 저기 가실래요? 아니면 이거 좀 사실래요? 라고 누군가가 우리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때 우리 거절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통? NO 이렇게만 하시는데 어, 외국 사람들 여러분들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 뒤에 NO 뒤에 무조건 THANKS 고마워요 내지는 THANK YOU 또 요것도 고맙다는 뜻이죠. THANKS 내지는 THANK YOU가 붙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게 매너예요. 네가 물어봐줬으니까 고마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해외 나가서 누군가가 어떤 거 제안했는데 뭐 이거 살래요 했을 때 거절할 때 NO 아니고요. NO THANK YOU NO THANKS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랑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싫어요. 저 괜찮아요. NO THANKS NO THANKS 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너무 쉬운 인산말 있죠? GOOD MORNING 어, GOOD MORNING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아침에는 GOOD MORNING 하고요. 점심에는 GOOD AFTERNOON 저녁에는요. GOOD EVENING 하고 이제 잠들기 전에 어, 늦은 시간에 만나면 GOOD NIGHT이라고 우리 인사하는데 해외 나가면 모르는 사람들이랑도 인사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호텔에 가서 나가고 있는데 어, 청소해 주시는 분이 앞에 계시다. 그러면 GOOD MORNING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뭐, 엘리베이터에서 누구 만났어요? 그럼 누군가한테 우리가 그냥 GOOD MORNING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저녁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라고 하면 그 사람 내릴 때 그냥 GOOD NIGHT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은, 해외 사람들은 어, 특히나 모르는 사람들이랑도 인사를 참 많이 한다. 그 중에서 가장 가볍게 할 수 있는 인사요. 좋은 아침이에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아니면 GOOD NIGHT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세 번째로 배워줘야 볼 문장은요. 고마워요 인데요. 우리 고마워요는 다 압니다. 고마워요 뭐죠? THANK YOU예요. THANK YOU 뒤에다가 SO MUCH를 붙였어요. SO는요, 정말로 MUCH, 많이예요. 그래서, 어, 우리 그냥 고마울 때 THANK YOU 하셔도 되지만 어,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강조하시려면요. THANK YOU 뒤에다가 SO MUCH 붙여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말합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 내가 그냥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만 쓰기 좀 너무 그렇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THANK YOU SO MUCH 외워두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감사할 때 더 많이 감사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죠? THANK YOU 부다. THANK YOU SO MUCH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문장이요. I'M SO SORRY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미안하다는 사과를 뭐, 안 하는 민족은 아닙니다만 해외 나가서 외국 사람들이랑 뭐, 부딪힐 일이 있다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미안할 때는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어,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미안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뭐죠? SORRY 어,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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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SORRY 라고 한 말로 하죠. 그거를 전체 문장으로 만들면 내가 미안해. I'm, I am sorry 줄여서 I'm sorry 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I'm sorry I'm sorry 라고 이야기하고요. 역시나 여기서도 어, 좀 아, 많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라고 강조하고 싶으시면 가로 쳐놓은 SO 붙여주시면 돼요. I'm so sorry I'm so sorry 하시면 어, 내가 정말로 미안해요 가 되는 겁니다. 이 SO가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요. I'm sorry 까지만 외워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이거, 그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처음에 영어 배우면 아마 처음에도 나올 겁니다. How are you? 라는 문장이 있고요. 영화 보시든지 또 뭐 드라마 보시든지 그냥 서양 애들 만나면 다 How are you? How are you? 하는데 이 How are you? 가 무슨 뜻이에요? 어, 이걸 다 해석해보자면 잘 지내세요? 잘 지내시는 중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게 How are you? 인데요. 어, 실제로 이걸 물어볼 때 걔들이 우리가 잘 지내는지 크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의뢰, 의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만나면 어떻게 얘기하죠? 한국에서는요? 사람들한테 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죠?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식사하셨는지 궁금합니까? 뭐, 그래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그냥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 내가 한 번 만난 사람을 두 번째 만날 때 How are you? 정말 많이 쓰고요. 세 번째도 How are you? 네 번째도 How are you? 써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심지어 How are you? 처음 만난 때 잘 지낸 줄 궁금합니까? 어, 근데 어, 그래서 이거 그냥 우리 처음 어떤 사람 만났을 때 Hi, how are you? 요거는 그냥 안녕이라고 알아두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처음 만났을 때 Hi, 안녕?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따라 해볼까요? Hi, how are you? Hi, how are you? 네, 요거랑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우리한테 갑자기 다짜고짜 How are you?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 나 How are you? 나 잘 지낸 줄 니가 왜 궁금하지? 처음 만나봤는데?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면 됩니까? 우리 보통 그 영어 배우신 분들은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는 거 많이 배우셨습니까? 어, 그거 너무 길어요. 그리고 많이 쓰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한테 잘 지내요? How are you?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어 I'm good and you?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요? I'm good and you? 라고 말이죠. 어,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요거 설명드린다는 거를 못 드렸네요. 어, 오늘 배울 50문장은요. 제가 상황별로 쫙쫙쫙쫙쫙 나눠놨어요. 이 상황별로 배우기 전에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냐면 해외 가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따 가면 뭐 호텔에서요. 또 뭐 식당에서요. 뭐 길거리에서요. 상황별로 배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소양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서든 누구든지 마주쳐도 우리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될 영어에서 한국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도를 배우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면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How are you 물어봤어요. 대답 어떻게 한다고요. I'm good. 우리 good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나, 나 지금 좋은 상태로 잘 지내고 있어. 너는?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어, 요 대화 세트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어, 요거 앞으로 백번, 천번 써먹을 일 많습니다. 해외 나가시면요.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How are you? 그럼 대답이요. I'm good. And you? How are you? I'm good. And you?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께 기본 소양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여기 나와 있는 Excuse me 요거는 내 입에 어, 해외에 살고 계신 뭐, 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 이런 원어민들은 입에 담은 걸 달고 살아요. Excuse me 한국말로 하면 신뢰합니다에요. 우리 언제 신뢰합니까? 화장실에서 신뢰합니까? 화장실에도 신뢰할 수 있지만 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일에 열중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잡고 아, 저 미안한데 길 좀 물어보고 싶어요. 미안한데 15번 버스 언제 오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 그 사람한테 뭐하죠? 한국말로 가서 어, 저 죄송한데요 라고 합니다. 아니면 어, 실례합니다 라고 해요. 그 실례합니다 가 바로 영어로는요 Excuse me 가 되겠습니다. Excuse me 어, 누군가가 어떤 걸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 그 뭡니까 관심을 나한테 돌릴 때 Excuse me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막 많아요. 근데 내가 거기 지나가야 돼. 빨리 지나가려고 막 길을 비집고 왔다 갔다 막 지나갑니다. 그때 어, 저 실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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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나갑니까? 네, 그럴 때 Excuse me 씁니다. 그래서 어, 내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좀 줘야 된다라든지 다른 사람의 이목을 좀 끌어야 될 때 우리 Excuse me 라고 하고요. 실제로는 이게 활용도가 더 많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이 정도만 우선 알아둘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Excuse me Excuse me 좋아요. 딱 이 Excuse me까지 일곱 개의 문장이 우리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 소양이 되겠고요. 그 밑에 Here's my passport 부터는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상황별로 알아보는 건데요. 자, 공항에 갔습니다. 어, 공항에 가서 사실 우리가 출발할 때 한국에서 가던 거잖아요. 슝! 비행기 타고 딱 내렸어요. 내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한국말로 우리를 안대해주겠죠. 어느 나라든 가면 어, 입국심사라는 건 봤습니다. 입국심사 이 사람이 뭐 태국에 미국에 프랑스에 들어와도 되는 사람인지 여권을 보고 확인을 한단 말이죠. 그때 여권이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권 주시면 돼요. Here 여기 있으면 여기에요 여기요 My 나의 passport 어, 여권이요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 말하면서 어, 제 여권 여기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Here's my passport Here's my passport 좋습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자, 우리가 입국심사를 받으려면 사실 이거 준비하려면 영상 하나로 하나로 된 거 새로 봐야 돼요. 근데 그 입국심사라는 건 보통 이제 미국이나 유럽처럼 좀 입국심사가 좀 까다로운 나라 대신 우리가 뭐 자주 놀러가는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입국심사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물어봐요. 나 너 여기 왜 왔어? 물어보는 나라도 있고 아예 얘 보니까 지금 말 안 할 것 같아. 그냥 아무 말도 안 거는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그 입국심사관이 우리한테 너 여기 왜 왔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대답을 해야죠. 나 여기 여행하러 왔어요 라는 문장 중에서 가장 쉬운 문장은 이겁니다. I'm here 나 여기 있어요 왜요? to travel 여행하러 여기 있어요 라는 문장이고요. 영어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travel travel 이 단어만 좀 외워가세요. travel 여행하다 에요. 그래서 나 여기 여행하러 왔어요 풀 문장 다 얘기하면요. I'm here to travel I'm here to travel 이고요. 그냥 나 여행 반말로 하려면 travel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심사리를 통과하고 나면 앞에 뭐 지하철을 타러 갈 수도 있고요. 버스 타러 갈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택시 많이 타죠. 그 호객하는 사람들 말고 이제 미터기로 돼 있는 택시 딱 타서 우리가 목적지를 말합니다. 목적지 말할 때 어디 어떻게 말하죠? 예 목적지 뒤에다가 please 만 붙여주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내가 뭐 힐튼 호텔 에서 묵어요. 그러면 더 힐튼 호텔 please 라고 얘기해주시면 땡이에요. 뭐 아니면 뭐 어디 어디로 갈까요? 어떤 뭐 어떤 타워로 간대요. 그러면 어떤 타워 please 어떤 관광지 갈 거래요. 어떤 관광지 please 라고 해주시면 택시기사님이 알아서 잘 갑니다. 그래서 내가 묵을 호텔 이름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호텔이야 잘 알겠죠. 큰 호텔이 아니고 작은 호텔 묵으시는 분들은요. 지도 같은 거 미리 인쇄해서 가시거나 핸드폰에 지도 사진 찍어서 가서 보여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장에 가볼까요? 네. 다음 장에는요. 친절한 영어교실 이라고 나왔죠. 이 친절한 영어교실이 뭐냐면요. 그 여기 옆에 아까부터 보이셨을 텐데 여기 있는 7권의 책을 가지고 영어 읽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영어 아주 기초적인 문법들 그리고 영어 회화 단어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강의하고 있는 곳입니다. 뭐랄까요? 저 때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가 이제 학교 강의에 들어왔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과정을 좀 압축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단어들을 실어놓은 게 아니고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영어 기초 체계를 잡아줄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이 7권의 책은 별도의 사이트 친절한 영어교실 친절한 영어교실 유튜브 네이버에 치시면 돼요. 들어오시면 이 7권의 책 가지고 380개의 강의가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걸로 공부하시는 거고요. 공부하신 분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몇 년 전 다른 영어를 접했는데 저한텐 어렵더라고요. 비싼 돈 버리고 후회만 남았는데 친절한 영어교실은 몇 주 해보니까 이해하기가 참 쉽더라고요. 이번엔 잘 선택했어요.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열심히 듣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내가 영어를 한 5년 정도 공부했다. 아니면 학창시대 영어로 공부를 좀 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친절한 영어교실 말고 우리 인터넷에서 유명한 뭐 야나 시원 뭐 요런 데 있잖아요. 고런 데 가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고런 데 들어보시고 저희 친절한 영어교실 또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후기랑 비슷해요. 거기서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었는데 친절한 영어교실 와서 들으니까 알겠더라. 왜냐면 요쪽에서 다루는 거랑 저희쪽에서 다루는 게 레벨이 틀려요. 요쪽에서 다루는 건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말할 수 있을지를 다루고 있다면 저희는 영어를 잘 읽지 못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영어의 아주 기초적인 문법까지 하나도 빠트림 없이 세세하게 다룹니다. 처음 시작 자체가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 공부를 제때하지 못하고 공부할 시기를 늦 시기가 늦으신 분들께 강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친절한 영어교실 검색하시거나 인터넷 활용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댓글에다가 저희가 고객센터 전화번호 남겨놨거든요.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택시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딱 내가 어딘가에 서고 싶어요. 여기 좀 세워주실래요? 여러분 머릿속에 stop 떠올라주시면 되고요. here 죄송합니다. 아까부터 제가 너무 막 열정껏해서 목에 좀 메었는데 here 하면 여기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top 멈추다 here 여기에서 stop here 해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우리가 상대방한테 뭐 해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can 할 수 있다 you 당신이에요. 그래서 can you stop here 하면 여기 좀 세워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can you 모르겠으면 그냥 stop here stop here 라고 이야기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세워주실 수 있나요? can you stop here can you stop here 네 그 밑에 문장은요 check in pleas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호텔 가서 어 여권 내고서는 나 여기 예약했거든 방조 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 그 절차를 체크인 이라고 해요. 어떻게 외우시면 쉽냐? 내가 여기서 체크 받고 인 안쪽으로 갈 거야 라고 외우시면 쉬워요. 그래서 그 앞에 딱 가면 보여요. 어 우리가 어 저기 가서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프론트 데스크 어 저기구나 라고 해서 가셔서 체크인 please 하고 여러분 여권 전달해 주시면 체크인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에 있는 문장은요 table for to please 지금부터는요 레스토랑 되겠습니다. 어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table for to please 테이블 부탁해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아니면 어 다른 표현도 많이 있어요. 몇 명에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은 우리 세 명이에요. we are three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좋아요. 아니면 내가 영어 잘 못하니까 그냥 손가락으로 투 투 투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요게 조금 더 바른 표현일 것 같고요. 두 명 테이블 부탁합니다. table for to please table for to please 좋아요. 그 밑에요. is it free is it free 자 여기 나와있는 free라는 단어가 핵심이죠. free는 어 공짜냐 또 다르게 쓰일 때는 자유로운 이라고 쓰여요. 그래서 if free가 우리가 여행가서 물어볼 때는 보통 돈 내냐 해외 가면 내가 의도치 않아도 돈 내야 되는 경우들이 꽤 생깁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당연한 뭐 물 같은 것도 돈 내고 먹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테이블 위에 있는 거 먹기 전에 공짜예요?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is it free is it free 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도 쉽습니다. 내가 처음에 딱 거기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 주세요 하잖아요. 자 앞으로 여러분 나올 문장 중에서 please 라고 하는 거 정말 많이 나와요. 어 문장 뒤에 붙어있는 p-l-e-a-s-e가 please 인데요. 이 please 은 어떻게 어떤 단어냐 어 저 어릴 때 이거 마법의 단어라고 배웠습니다. 어 근데 어릴 때 배웠던 이 마법의 단어가 마법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뭐 필요해서 주세요. 아니면 내가 뭐 필요해서 부탁해요. 라고 할 때 무조건 please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셔서 여러분 내가 뭔가 필요해요. 책이 필요해요. 책 please 마이크가 필요해요. 마이크 please 돈이 필요해요. 돈 please 해주시면 돼요. 그죠? 내가 필요한 거 뒤에다 please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메뉴판 주세요. 메뉴 please 뭐 아니면 앞에다 더 메뉴 please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초보니까 그냥 메뉴 please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는요. 요거는 이제 사실 요기까지 안 바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해외여행 가면 그래도 아 와인 한잔 마셔야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메뉴판이 있고요. 와인만 또 따로 모아놓는 와인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와인 메뉴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와인 메뉴판 주세요. 라고 하시려면 와인 리스트 please 라고 하시면 됩니다. 와인 리스트 please 좋아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 요것도 중요한 거 나옵니다. 영어 못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그냥 요걸로 하라고 말씀드려요. 예를 들자면 어 여기 뭐 메뉴판을 딱 봤어요. 근데 내가 요거 하나 시키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this one this one this 이것 one this one 요거 하나 please 주세요. this one please 요거 주세요. 메뉴판을 손가락으로 가르치시면서 this one please 이걸로 주세요. 뭐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this one please this one please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장은요. I'm full I'm full 자 밑에 있는 이 풀 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읽는 이 풀 같은 경우는요. 뭔가가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내가 배가 불러요. 더는 하글래요. 라고 이야기하실 때는요. I'm full 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거든요. 어떻게요? I'm full I'm full 네 뭐 이 표현 반드시 외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다. I'm full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우리가 해외 나가서 레스토랑에서 주문을 하다 보면 이 말은 꼭 들어요. anything else anything else 뭐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호텔에서 듣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anything else 는요. 또 다른 뭐 필요해요? 라는 말을 줄여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anything 어떤 거 else 더 필요한 게 있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할 때 요거 주시고요. this one this one this one 해요. 그러면 우리 웨이터가 뭐라 그러죠? 알겠어. 휙 갚나요?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 요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anything else anything else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anything else 알아들어 듣든 못 알아들었든 우린 대답은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누가 anything else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린 뭐라고 하죠? 뭐래 뭐래요? 뭐래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anything else 라고 질문하면요. 그게 다예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anything else 알아도 그게 다예요 를 모르면 대답이 안 되잖아요. 그게 다예요. that's all that 그게 is all all 그게 다 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that's all that's all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거 뭐 식당뿐만 아니라 그게 다예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다예요.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써먹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게 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that's all that's all 좋아요.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 첫 번째 문장은요. more coffee please 우리가 해외 호텔 가면 패키지 여행으로 가더라도 아침은 호텔 조식을 먹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뭐 별달리 식당이 열지 않으니까 호텔에서 조식을 먹는데 내가 조식을 먹다가 뭐가 더 필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참아요? 참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해외여행 가보니까 참으실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뭔가 영어로 이야기하는 거에서 완전히 부담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돈을 쓰고서는 어딘가에 가서 영어를 할 때는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내가 영어를 쓰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다 아니면 뭐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 쭈뼛쭈뼛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호텔 가서 돈을 쓰고 레스토랑에서 돈을 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쩌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영어를 알아듣기 위해서 길을 쫑긋 세웁니다. 내가 영어를 아무리 틀리게 말해도 어떻게 합니까? 뭐라는 거야? 안 합니다. 웃으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서로 의사통 될 때까지 웃어주고 기다려주고 찰떡처럼 알아 먹습니다. 커피 더 드시고 싶으세요? more가 더예요. more coffee please 해주시면 돼요. 물 더 필요해요? more water please 이렇게 손 드시면 돼요. 웨이터 부를 때는 어 저기요 저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손 이렇게 들고 계시는 거예요. 날 봐줄 때까지 안 봐주면 어떡해요? 봐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걔들이 보통 그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봐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more coffee please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식당에서 식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산서를 입구로 가서 카드를 결제하고 가면 될까요? 우리나라랑 다르죠. 내 자리에서 계산서 받아서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때 계산서 주세요 라고 말해야겠죠. 계산서요. bill 이라고 합니다. the bill please 내지는요. 그냥 bill please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산서 주세요. bill please bill please 좋습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에 있는 첫 번째 있는 이 문장은요. 한국에서 내가 영어를 뭐 한 10년 공부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에 이제 미국 가면은 이 말 들으면 뭐라는 거야 싶은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서 잘 안 알려주거든요. for here go 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for here or to go 라고 이야기하는데 for here은요. 식당 여기 안에서 먹는 거예요. or 아니면 to go 가지고 가는 거 한국에서는요. 보통 take out이라고 하죠. 포장해서 가시는 거 우리 카페 가더라도 for here 여기서 먹는 게 있고요. 아니면 to go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봐요. for here or to go 이건 언제 커피 전문점이나 햄버거 가게 같은 데서 이제 많이 물어보죠. 그러면요. 나 여기서 먹을 거예요 하면 for here please 가지고 갈 거예요 하면 to go please 라고 하시면 돼요. 다시요. for here 여기서 먹는 거예요. to go 가지고 가는 게 되겠습니다. 자, 좋죠?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 첫 번째 문장은요. can you call a taxi 라는 문장인데요. 우리가 호텔에서 어디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할 때 택시를 좀 부르고 싶어요. 그럼 택시 어떻게 부르십니까?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부를 수도 있는데 어, 그 호텔 어, 프론트 로비에 가셔서 택시 좀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 안전한 택시를 잡기가 더 좋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쓰는 편인데 어, 거기 있는 사람한테 can you call a taxi? 라고 이야기하면 택시를 불러줍니다. 뭐라고요? 다시 천천히요. can you call a taxi? can you call a taxi? 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물어볼 거고 여러분 가시는 위치 그냥 딱 말씀하시면 돼요. 뭐, 어디, 저기 레스토랑 레스토랑 갑니다. 그냥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요것도 can you call a taxi 좀 어렵다? 그러면 call a taxi, please 라고 해주시면 돼요. call 뭐냐? call 전화하다, 부르다예요. 어, call a taxi, please 택시 좀 불러주세요. 부탁이에요. 가 되는 거고요. 택시 탔습니다. 택시 탔는데 택시 기사님도 원래 좀 빨리 운전하시죠? 근데 아, 느긋, 느긋하게 운전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예, 모든 상황에서 빨리빨리 하려면 hurry up 해주시면 돼요. hurry up hurry up 똑같은 비슷해요, 그죠? hurry up hurry up, please 제발 좀 빨리 가주세요. 서둘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hurry up, please hurry up, please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just a moment, please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just a moment 하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just a moment moment 하면 어떤 순간입니다. 그래서 just a moment, please 잠시만요.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얘기죠. just a moment, please 잠시만요. 라는 뜻이고요. 그 밑에 보면요.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제가 빨리 지나가는 건 조금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해외 가서 뭐라도 하나 사와야겠죠. 그 가게에서 이야기하다가 요거 얼마에요? 라는 질문을 how much is it?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외워두세요. 앞으로 백번, 천번 쓰실 일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거 얼마에요?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it's too expensive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나와있는 expensive는요. 비싼이라는 뜻이고 to to 는요. 너무란 뜻이에요. 아, 이거 너무 비싸요. 네, 일단 비싸다고 한번 하고 봐야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it's too expensive it's too expensive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우리가 어떤 거 이제 옷 같은 거 고르거나 신발 같은 거 고르거나 할 때 보통 이제 옷에 많이 적용되죠. 옷 사이즈는 small, medium, large x, large x, 2x, large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사이즈를 부탁할 때 역시나 조그만 거는요. small, size, please 중간 사이즈는요. medium 아, medium이 우리 중간 사이즈에요. medium medium, size, please 큰 거요.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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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ze, please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이요. 자, 첫 번째 문장이요. it's too big 어떤 거 내가 입어봤는데 너무 커요. 우리 to to 아까 전에 나왔죠? it's too expensive 똑같아요. it's too big 너무 큽니다. 작아요. it's too small 해주시면 좋고요. 그 밑에요. I lost my wallet 자, 여기서 l, o, o, s, t 잘 알아두셔야 돼요. lost 잃어버렸다 I lost my passport 해주시면 어, 해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합니다. 어, 중요하고요. 여권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시면 되나요? 네,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인터넷으로 거기서 하실 수 있으면 대부분 이제 영사관 그 이제 나라에서 그 우리나라 외교관 업무를 대리로 봐주는 아주 이제 조그맣게 봐주는 뭐 영사관 공사관 이렇게 얘기하죠. 어, 그쪽에 연락해서 그쪽으로 가셔서 재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게 좋아요 싫어요 라고 하는 의사표현하는 거 배워볼 거예요. 나 그거 좋아요. I like it. 나 그거 안 좋아요. I don't like it. 위에 있는 건 좋아요. 아래에 있는 건 안 좋아해요. 어, 누군가에게 줬을 때 아니면 어떤 거 재냈을 때 내가 좋으면요. I like it. 나 그거 좋아요. 안 좋을 때는요. 밑에 있는 거요. I don't like it. 좋아요. I like it. 안 좋아요. I don't like it.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첫 번째 문장은요. I will think about it. I will think about it. 자, 이런 문장도 사실은 요새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쉬운 문장이 될 텐데 I will think about it. I will. 미래의 내가 나 할 거야. Think. 생각해 볼 거야.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야. 그러니까 뭐 관광과이드라든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제안을 받았을 때 생각해 볼게요. 지금 결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실 때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I will think about it. I will think about it.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pardon 내지는 pardon me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거 잘 못 들었을 때 어, 뭐라고요? 뭐라고요? 라고 되묻는 거 있어요. 어, 다시 좀 말해주세요. 라고 되묻는 방법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녀석은 이거예요. par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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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pardon me pardon 어, pardon 해주시면 좋고요. 못 알아들으셨을 때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첫 번째 문장이요. Where is the restroom?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거는 꼭 아셔야겠죠. 화장실을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는 방법을 모르면 좀 곤란합니다. 화장실을 나타내는 표현 참 많아요. restroom, bathroom 뭐 뭐 또 뭐 있죠? 저기 toilet 쓰시는 분들도 있고 w.c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장 적합한 표현 하나만 외우겠다라고 하시면 restroom 해주시면 돼요. rest room 아니면요 bathroom restroom 그냥 하나만 외우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꺼던 거 장소 물어볼 때 우리 이렇게 물어보죠. where is 뒤에 장소예요. 화장실 어디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외우세요. where is the restroom? where is the restroom? 좋습니다. 그 아래 보면요 I have a fever 라는 표현이 있어요. fever 하면 열이에요. 나 열이 있어요 라고 할 때 I have a fever 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당장 외우시기는 힘들겠지만 한번 봐두시면 나중에 좋아요. 나 감기 걸렸어요 그 밑에 가로 쳐 놓고 써놨거든요. I have a cold I have a cold 감기 걸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요 headache 이라고 써 있는데요. I have a headache 하면 headache 그 머리가 아픈 거예요. 두통이 있어요 라는 표현이고요. 다음 장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what time is it 이라는 표현이요. what 무슨 time 시간이야 is it 지금 그래서 시간 물어볼 때 몇 시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우리가 아까 배운 기본 소양이라고 한 거 있지 않아요.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딱 잡았어요. 어 저기요 어 몇 시에요 라고 물어보려면 저기요 먼저 해야 되네요. 저기요 뭐에요? 실례합니다. excuse me 기억나십니까? excuse me what time is it 지금 몇 시에요? 그죠? 좋고요. 그 밑에요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아니면 can I help you 이런 식으로 help 돕다란 동사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도와준대요. 근데 괜찮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아까 배운 거 no thanks 쓰시면 돼요. no thanks 아니요 괜찮아요. 물어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된 거고요. 도와드릴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may I help you 요거 뭐 어디 식당 가 아니 호텔 가셔서도 백화점 가셔서도 이런 거 누가 도와드릴까요? 라는 이야기 참 많이 들으실 수 있고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보면요. it's too cold here 라는 표현이 있어요. it's too cold 여러분 too 뭐였죠? too t-o-o 너무나 라는 표현 아까 썼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죠? 너무나고요. cold는요 추운이란 뜻이에요. 아까 감기라고도 쓰였고 추운이라고도 쓰여요. 그래서 it's too cold here 여기 너무 추워요. 우리 가이드한테 여기 너무 추워요 이야기한다던지요. 아니면 아 여기 난방이 안 돼요. 저기 위에 내 호텔방 it's too cold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너무 춥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it's too cold here it's too cold here 아니면요 it's too hot here 그 밑에 가르쳐놨죠? hot 하면요 뜨거워요. 아 여기 너무 더워 죽겠어요. 에어컨이 안 된다니까요. 너무 더워요. it's too hot here it's too hot here 좋습니다. 그 밑에요. have a nice day 라는 표현이 있어요. have 가져라 a nice 좋은 day 하루를 그래서 누군가와 헤어질 때 이야기하고 헤어질 때 아니면 뭐 호텔에서도 그냥 보면은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 참 많이 해요. 그죠?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have a nice day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해주시면 될까요? 여러분도 똑같이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겠죠. have a nice day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이요. 우리가 누군가 만났습니다. 누군가 만나서 궁금해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너 어디서 왔어?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 문장이고요. 요건 뭐 여행 가면 뭐 쓸 일 참 많죠. where are you from? where from?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where은요. 어디에 are you 당신은요. from 어디어디로 부터란 뜻이에요. 그래서 넌 어디어디로부터 왔니? 어디서 오셨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요렇게 물어봅니다.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좋습니다. 대답은요. I'm from Korea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냥 내가 여기 I'm 붙이기 귀찮다 그러면 from Korea 라고 해주시면 저도 괜찮아요. 한국에서 왔어요. 뭐 아니면 from South Korea 왜냐면 가끔 물어보면 South or North 남쪽에서 왔어 북한에서 북쪽에서 왔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농담 삼아서 from the North 북쪽에서 왔어 이렇게 해주시면 아 놀랄텐데 뭐 어쨌든 어디서 왔어 하면 I'm from Korea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거의 다 끝나가고요. 다음 장은요. It's Perfect 이라는 표현이야. It's perfect 참 좋아요 라는 표현인데요. 누군가가 이제 뭘 우리한테 서비스를 해줬어요. 아니면 뭐 해줬을 때 하면 우리 따봉 날려줘야죠. It's perfect 완전 좋아요. Perfect 가 우리 한국말로 하면 퍼펙트 에요. 퍼펙트 야구에서 그런 거 있거든. 야구에서 이제 공을 투수가 막 던졌는데 9회 끝날 때까지 안타도 안 맞고 볼렛도 안 내주고 그냥 주자를 아예 안 내주면 우리가 퍼펙트 게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완벽한 거예요. 야 완벽해 좋아 완벽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It's perfect 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이거 좀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는요. It's over there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이 over there 라는 표현을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over there over there 이 뭐냐면 저기에 내지는 저쪽에를 over there 라고 해요. 다시 한 번이요. 여기 말고 저쪽에 저기에를 over there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거 저기 있어요. It's over there It's over there 그러니까 이 over there 따로 생각하시면 이거 해석이 굉장히 힘들고 그냥 over there 를 세트로 해서 저쪽에 있어요. It's over there It's over there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가 It's over there 하면 어 저쪽에 있다는 뜻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이요. 자 아까 전에 배웠던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Where is the elevator 우리 해외에 가면은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꽤나 높은 옛날 건물을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배낭여행 엄청나게 이제 집 많이 들고 갔었는데 네덜란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숙소까지 막 짐 들고 가파른 계단을 타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자 엘리베이터 어디 있는지 물어볼려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Where is the elevator? 엘리베이터 한국말은 엘리베이터 영어는요 엘리베이터 해주시면 돼요. Where is the elevator? Where is the elevator? 엘리베이터 어디 있나요? 라는 표현이고요. 그 밑에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어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나라 오케이 언제 쓰죠? 뭐가 하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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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잖아요. 내가 괜찮고 좋을 때 오케이 오케이 물어보잖아요.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괜찮니? Are you okay? Are you okay? 누가 아파요. 누가 넘어졌어요. Are you okay? 괜찮아요? Are you okay? 괜찮아요?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장이고요. Check out please. Check out please.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들어갈 때 호텔 들어갈 때 어떻게 했죠? Check in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어 이제 체크하고 out 바깥쪽으로 나올 거예요. Check out Check out please. 저 집에 갈 거니까 체크아웃 해주세요. 호텔 나갈 거예요. 라고 이제 프론트에다가 말하시면 되고요. 가장 밑에 있는 문장은요. Take off your shoes. L 자 우리가 해외 공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한국은 이제 우리 짐 탐색할 때 그 신발까지는 안 벗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 사이에 뭐 위험한 물건 숨길까봐 신발을 벗고요. 몸에 있는 걸친 거 다 벗습니다. 그때 Take off 라는 표현 쓰고요. 요거 못 알아들으셔서 신발 안 벗어서 지적받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요 말을 듣기 전에 앞에 사람들이 신발을 벗나 안 벗나 잘 보시고 벗으면 한숨 아휴 벗으시면 돼요. 요렇게 말합니다. Take off 벗다는 말이에요. Take off your shoes. 니 신발 벗으세요. 아니면요. Take off your hand. 뭐 잡으세요. Take off your belt. 벨트 푸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완전 초보자분들이 해약할 때 꼭 알고 가셔야 되는 50개의 표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마도 저랑 늘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보시면 오늘 아휴 너무 쉬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내가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요 정도쯤은 너무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좀 어려운 거 가르쳐 드리지 못해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께서는요. 요거 이제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다음에 이제 줄줄이 소세지로 여행에 필요한 초간단 영어회화 시리즈도 좀 종종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좀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40분 40여 분간 저랑 같이 즐겁게 수업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요. 여러분이랑 같이 아주 아주 쉬운 여행 영어 한번 공부해보려고 하고요. 강의자료 띄워보겠습니다. 강의자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런 분들을 위한 여행 영어라고 써놨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아주 쉬울 거고요. 요런 분들이요. 영어 단어는 제가 몇 개 알고 있는데 2번 또 이제 해외여행 가보면 어 뭐라고 하는지 대충 눈치 또 코치로 대충 이렇게 몸 보면서 어 뭐라고 하는지 영어가 대충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요. 막 어 영어 단어의 순서가 꼬이고 영어 단어도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해외여행 지금 당장 가셔서 쓰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여행 영어 문장들 50개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배워보려고 하고요. 어 정말 쉬우니까요. 그냥 쭉쭉 따라오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오늘 첫 번째 배워볼 문장은요. Can I sit here? 라는 표현이에요. 어 요것도 이제 문장을 보면 문장이지만 사실 단어 4개로 되어있거든요. 첫 번째 나온 겁니까? Can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죠. I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Can I sit here? 자 sees은요. 앉다 here은요. 여기에 해요. 그래서 내가 뭐 공항에 갔을 때 레스토랑에 갔을 때 뭐 기차역에 갔을 때 어딘가에 어 저기 좀 앉을 수 있을까요? 여기 자리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자 앉을 수 있을까요?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Can I sit here? Can I sit here? 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오신문장 쭉 보시다 보면 요런 게 좀 보이실 거예요. 어? 쓰는 문장이 대부분 다 거기서 거기네? 네. 한 10개 정도 내외의 패턴에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고요.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뭐 내가 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거 가질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을까요? 앉을 수 있을까요? 다 Can I? 로 시작해요. Can I sit? I'm on holiday 라고 하는 더 간단한 문장이죠. 자 holiday는 뭐냐면 휴가 휴일 뭐 공휴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외에 가서 입국 신사할 때 너 여기 왜 왔어? 아니면 거기서 누군가 만났을 때 어? 너 여기 이 나라의 태국이 어떤 일이야? 저기 뭐 괌 여기 미국이 어쩐 일이야? 이런 거 물어보면 어? 나 휴가 왔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휴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잘 안 떠올라요. 이 holiday라는 단어도 있고요. 아니면 vacation vacation 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이제 둘 중에서 여러분 쉬우신 거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holiday라고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I'm on holiday 라고 쓰고 여기 나와 있는 on 같은 경우는요. 어디 어디? 보통 위에 있다. 라고 할 때 써요. 뭐 예를 들면 어? 이 옆에 보이시는 책이 아까도 형에는 어디 있었죠? 어?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디 어디 위에 있다. 내가 지금 어? 느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휴가 위에 있어. 휴가 왔는데 내가 그 휴가 기간 어? 위에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휴가 중이에요. I'm on holiday I'm on holiday 라고 표현해 봅니다. 다음 째인가 볼까요? 자 다음 째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우리가 여행 가서 쓸 수 있는 패턴 제가 아까 뭐 대략 쉬운 거 열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I will have 줄여서 I'll have 라고 해요. 천천히요. I'll have 네 Will W-I-L-L을 줄여서 I'll 이라고 하고요. I'll have 하면 나 이거 가질게요. 시킬게요. 먹을게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페 가서 주문할 때 레스토랑 가서 주문할 때 아니면 우리가 옷가게 가서 저 이걸로 할게요. 이거 주세요. 이걸로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다 쓸 수 있는 게 I will have 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어? 저 이걸로 할게요.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할게요. 저 라떼로 할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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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뜻이에요? 사실 사전적으로만 찾아보면 뭔가 한다는 건데 우리는 또 그냥 한다라고만 뜻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는요. 어? 나 이걸로 먹을게요. 이걸로 시킬게요. 우리는 이걸로 할게요. 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야. 이걸로 할게요. I will have 이 I will have 뒤에다가 여러분 붙이시고 싶은 거 5만 가지 다 붙이셔도 돼요. I will have this one. 요거는요. this this one. 요거 하나 주세요. 라는 표현이 요걸로 할게요. 라는 표현이 됐지만 어 여러분이 이 뒤에다가 아메리카노 주세요. 뭐 맥주 주세요. 와인 주세요. 저기 스테이크 주세요. 뭐 다 붙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표현은 그냥 외워두세요. 요거는 어 여기다가 메뉴판 딱 보시고 어? 전 요걸로 할게요. I will have this one. this 이거 원 이걸로 할게요. 가 바로 I will have this one. 한번 따라해보고 외워보겠습니다. 저 이걸로 할게요. I will have this one. I will have this one. 좋습니다. 어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어 요 I will have 뒤에다가 이제 그 밑에 보면요. on 아이스트 메리카노 please 라고 되어있는데요. 어 내가 영어를 조금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앞에다가 아까 배웠던 I'll have 붙여주시면 돼요. I'll have please 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 딱 카페 가가지고 어 뭐 먹을래? 하면 on 아이스트 메리카노 please 하시면 아메리카노 한잔 줍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줘요.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 아이스트 메리카노 please 어 한국말로 아이스트 아메리카노 영어로는요. 메리카노 메리카노 해주시면 되고요. 어 I will have 앞에 붙이시면 좋고 어 안 붙이셔도 괜찮다. 자 여기까지 배워봤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 첫 번째 문장 I don't like to order 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 사실 이게 초보자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의 2년째 목 놓아서 여러분께 외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저랑 수업하다면 한강에 한 번씩 꼭 I'd like to 나와요. I'd like to 왜요? 어 요거는요 우리가 그냥 공부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열심히 잘 봤습니다. 영어도 잘 봤겠죠? 근데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할 때 I'd like to 라고 얘기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어 요거 이제 뭐 학교에서 뭐 이런 거 배워가지고 택도 없는 거고 그냥 내가 어떤 걸 원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어 어떤 가는 거 원할 때 I'd like to 라고 하시면 휴양 있게 내가 원하는 거 이야기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order 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 한국말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오다 오다 오다가 뭐예요? 가다 오다 말고 그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 나 그거 하나 오다 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어 어떤 걸 주문하고 명령하고 이런 걸 order 라고 해요. 그래서 이 order가 어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이제 웨이터가 오면 저 주문할게요 라는 표현이에요. order order 뭐 I'm ready to order 나 주문할 준비 됐어요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I'd like to 요거 그냥 외우세요. 하고 싶어요. I'd like to order 나 주문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I'd like to는 앞으로도 정말 많이 나올 거 같고요. 어 어 이제 웨이터 왔죠? 웨이터가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요 주문하세요 하면 우리가 요거는 이제 사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나중에 내가 좀 영어가 더 좋아지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맛있어요? What's good here? What's good here? What? 무엇이 Is Good 좋아요? 여기요? 그런 거죠? 식당에서 여기 뭐가 맛있어요? 라는 표현 What's good here?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 그냥 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보시면 한글로 나와 있죠. 친절한 영어교실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종종 소개해드리는데 여기 옆에 있는 요 책 일곱 권 가지고 유튜브 아니라 별도의 사이트에서 강의 들으시는 거고요. 요거 들으시는 분께서 요렇게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간단히 읽고 넘어갈게요. 결국은 친절한 영어교실 왕초보라고 나름대로 추천받아서 영어공부를 여러 번 시도해보셨나 봐요. 수업을 받아봤지만 매번 어렵고 좌절했습니다. 돌고 돌아 시행착오를 거쳐서 친절한 영어교실을 알았습니다. 딸의 추천으로 유튜브를 먼저 접하고 만족해서 입문했습니다. 라고 써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대부분 학원 가거나 온라인상으로 영어 수업 들으시면 제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사이트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대부분 다 영어를 학생 때 학창시절에 제대로 공부해서 수능을 봤던지 아니면 예전에 학력고사를 봤던지 영어를 몇 년 공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말이 잘 안 나오는 분들 말하게 해주는 강의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친절한 영어교실은요. I am, you are, do you, does it, did you, 뭐 이런 것처럼 can you, could you? 아주 간단한 문법사항부터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를 해요. 심지어 제일 앞에는 영어 읽는 방법도 나와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공부를 하셔야 될 때 제때 공부를 못하셨거나 공부한지 너무 오래되신 분들한테는 이게 제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창에 가볼까요? 네, 다음 창에 이렇게 이어지죠.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족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건승을 빕니다. 라고 써주셨는데요. 제목이 말해드리시는 것 같아요. 많은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영어공부하셨지만 결국은 친절한 영어교실이구나. 라고 여기 유튜브 채널은 친절한 대학이고요. 별도의 사이트 유료 사이트입니다. 거기는 친절한 영어교실 되겠고요. 수강료는 39만 9천원이에요. 네, 1년권 기준이고요. 가끔 행사하니까 행사하실 때 사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창 가볼까요? 자, 다음 창 다시 이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주문을 하고 나면 주문하고 나서 웨이터가 이렇게 물어봐요. 드실 거, 마실 거는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 말이 바로 Anything to drink 라는 표현이에요. Anything 하면 어떤 것 마실 거 어떤 거 좀 필요하세요? 라는 질문 늘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Anything to drink? Anything to drink? 여러분, 나 안 마시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Oh, no thanks. 아니요. 라고 간단하게 대답하셔도 좋고요. No thanks.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지난번 이 여행에서요. No thanks. I'm good. 해주셔도 됩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저 지금 괜찮아요.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주문하실 거면요? 콜라 한 잔 주세요. 그 밑에 문장 나와 있죠? A Coke, please. 드시고 싶으신 거 이야기하시고 뒤에 please 쓰시면 돼요. 그냥 간단히 물 주세요. Water, please.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웨이터가 Anything to drink? Drink, drink. 하면 딱 들으시면 돼요. 드링크, 마실 거.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 보면요. 우리가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먹는 게 아니라 외국 가서 식당에 가면 웨이터들이 와서 꼭 몇 번씩이나 물어봅니다. 물 부족하면 물 따라주고요. 아니면 뭐 부족하면 하면서 이거 맨날 물어봅니다. Is everything okay? Is everything okay? 이게 식당에서 쓰인다면 Everything 뭐죠? 모든 것이 Okay? Okay예요? 괜찮아요? 라는 물음이에요.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음식 다 괜찮습니까? 불편한 거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되고요. 이게 식당 바뀌면요. 그냥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Is everything okay? 다 괜찮아요? 호텔에서 그 호텔에서 뭔가 매니저가 괜찮으세요? 뭐 다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겠죠. Is everything okay? 라고 누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냥 Everything is great 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제 웨이터한테 이거 조금 짜고 이거는 되게 맛있어. 그리고 와인도 아주 기똥차네 라고 이야기해도 좋지만 그냥 뭐 같이 간 사람들끼리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가 가 가 빨리 가 빨리 가 우리 다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가장 편한 게 Everything is good 내가 이제 Everything is great 이라고 해주시면 좋아요. 그죠? Is everything 모든 거 다 라고 물어봤으니까요. 대답은요. Everything 모든 게 다 It's great 좋아요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은요. Drive slowly please 라고 하는 또 쉬운 문장 나왔어요. Drive 운전해 운전하다 slowly 는요. 슬로우 뭐죠? 우리 슬로우? 빠른 건 fast 고요. 느린 거는요. 슬로우에요. 슬로우는요. 느리게 천천히 입니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너무 빨리 운전할 때 좀 천천히 좀 가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전하세요. Drive 천천히요. 슬로우 하고 뒤에다가 please 붙여주시면 좋겠죠. Drive slowly please Drive slowly please 그와 또 반대되는 상황이 뭐냐면 급해 죽겠어요. 시간 없어 죽겠어요. 근데 이 녀석 어떻게 합니까? 세워라 내워라 가고 있어요. 우리 공항까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좀 빨리 가주실 수 있어요? Can you go faster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쉬운 문장이죠. Can you 너 해줄 수 있어? Go 가줄 수 있어? 어떡해요. Faster 더 빨리 가줄 수 있어? 쉽게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통 택시기사분들은 다 빠르게 가죠. 천천히 가주세요는 얘기해봤어도 하긴 급할 때 있어요. 어? 급할 때 타면 좀 빨리 가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택시기사님들 응? 가시긴 하는데 그 문장이 바로 Can you go faster? 되겠고요. Fast 빠르다 라고 하는 빠른 이라고 하는 형용사에다가 뒤에 ER 붙였어요. 더 빨리 faster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라는 단어고요. Can you go faster? 더 빠르게 가주실 수 있나요? 라는 문장 알아봤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면 This way please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우리가 쓸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This way 이 way 길이거든요. 이쪽 길로 please 부탁드려요. 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모실게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왔을 때 This way please 하면 아 이쪽 길로 가라는 얘기구나. 우리가 누군가 손님을 맞을 때 This way please 이쪽으로요. 라고 하는 표현은요. This way please 가 되겠습니다. This way please 그 밑에는요. I'm just looking around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고 사실 저는 이제 쇼핑 가면 점원이 이렇게 도와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어? 제가 그냥 제 시간을 갖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면 뭔가 마음이 급해졌어? 어? 저 그냥 좀 구경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진짜 필요해지면 그때 이제 저만한테 이야기하면 되겠죠. 어? 그 표현입니다. I'm just 나 그냥 단지 look around 라고 하면요. 우리 look으로 되는 표현이 많거든요. look at 어떤 거 보는 거예요. 어? 어? 근데요? look at은 어떤 걸 지점을 딱 보는 건데 look around 하면 around 이제 주변이거든요. 주변을 look 보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냥 주변 둘러보는 게 look around 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 형태로 I'm just looking around 저 그냥 둘러보고 있는 중이에요. 어? 저 여기 뭐 딱히 사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고요. 이거 종종 나오죠. 다음에 또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자주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저 그냥 구경하는 중이에요. I'm just looking around I'm just looking around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첫 번째 문장이요. Enjoy your meal 해주시면은요. enjoy 즐기다 your 당신의 meal 식사요. 같이 붙여보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식사 즐겁게 하세요. 라고 뭐 웨이터가 우리한테 해줄 수도 있고요. 우리 같이 이제 누군가와 같이 식사할 때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enjoy your meal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njoy your meal 식사 맛있게 하세요. 라는 뜻이고요. 그 밑에요. 뭐 이거 이제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전국민이 다 아시는 표현이죠.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그죠? nice. 좋아요. 왜요? to meet you. 널 만나게 돼서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 길가에 있는 그 낯선 사람한테 만나서 반가워라고 하지는 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한국에서 예약을 해서 어떤 가이드를 만나기로 했다. 그럼 그 가이드한테 만나서 반가워요. 미리 예약이 좀 되어 있으니까 돼요. 아니면 내가 이미 뭐 얘기를 들었어요. 친구의 친구예요. 아니면 뭐 친척의 친구예요. 어우 반가워. 나 얘기 들었어. 반가워.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완전히 낯선 사람한테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하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내가 만날 예정이 있었거나 뭐 어떻게라도 좀 연관이 됐으면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나이스밋 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전장에 있는 건 좀 쉬웠고요. 다음 장에 있는 첫 번째 It's not working. 요거는 여러분 유용하시니까 외우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 work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제 일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근데 이 기계가 work하는 건 뭡니까? 예? 지금 마이크가 work하고 있어요. working 중입니다. 뭐예요? 작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약을 먹었어요. 비타민을 먹었는데 비타민이 몸에서 working 일하고 있어요. 그거 뭡니까? 약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work가 일을 하다도 되지만요. 기계 같은 게 작동하거나 약이 효과가 있는 것도 work라고 해요.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호텔에서 드라이기가 작동이 안 됩니다. 뭐 갑자기 변기가 작동이 안 되고요. 창문에 있는 블라인드가 작동이 안 돼요. 뭔가가 전자제품이라든지 일을 해야 될 게 작동이 안 되면 머리 긁적긁적 하죠? 어 작동하다가 뭐지? 네 work 해요. 그래서 뭔가가 우리가 호텔뿐만 아니라 여행가서 수많은 것들을 할 텐데 작동이 안 돼요. it's not working 해주시면 돼요. 왜요? 작동 안 되는 중이니까요. 작동이 안 됩니다. 이거 외우시길 바라요. it's not working it's not working 이라는 표현이고요. 그 밑에는요. 뭐 여행뿐만 아니라 엄청 많이 쓰죠. that's right 그거 맞아요. 언제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동조할 때 동의할 때 that's right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네 맞아요. that's right 상대방이 말한 거 동조할 때 맞아요 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이 바로 that right 되겠고요. 이거는 뭐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요. that's right 맞아 that's right 그죠? 맞아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한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첫 번째 문장 보면요. may I see your ID 라고 해요. 어 아니면 이 ID 자리에다가 may I see your 뭐 있죠? passport 라고 합니다. passport는요. 여권이에요. 저 여권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may가 뭐냐 이 may 자리에다가 can I see your ID 하셔도 됩니다. can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격식 갖춘 표현이 may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허락을 구할 때 may I may I 내가 뭐 할 수 있을까요? 가 될 것 같고요. may I see your ID ID는 뭡니까? ID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신분증이 되겠습니다. 뭐 주민등록증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전면허증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뭡니까? 뭐 여권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뭐 해외여행 갔는데 내가 술을 사려고 해요. 그러면 해외 가면 진짜로 그 마이너스 10살쯤 봅니다. 어 그냥 한국에서 유독 노안이신 분들 아 유독 나이 들어 보인다 라는 말 듣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면 서양 가면 보통 어 한 10살 어려보여요. 제가 대학생 때 그 이제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거기서 어 이제 어떤 대학원생을 만났어요.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늦죠. 전 대학생이었고 걘는 대학원생이어가지고 뭐 같이 친구들이랑만 놀고 했는데 어 그 친구가 이제 머리가 한 이만큼 까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많으신 좀 형님이신가 보다 했는데 저랑 동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뜨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제는 좀 어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들어갈 때 뭐 할 때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이 아이디 요거 외워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분증 볼 수 있을까요? May I see your 아이디 please 뭐 please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때 here you go here we go here it is 요런 표현 여기 있습니다. 라고 써요. here you go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기 있다는 게 왜 here you go에요? here 여기에 당신이 가요 음? 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요거 그냥 자주 쓰는 표현이고 뭐 당신한테 여기 여기 있어요 너한테 이거 갈 거예요 정도로 here you go 라고 외워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여기 있어요 here you go here you go 좋아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첫 번째 문장은요 can I use this 있습니다. 요정도는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요정도 만드실 수 있으면 어 해외행 처음에 가는 게 사실은 겁이 나요. 음 겁이 나는데 사실 영어를 잘 못해도 그 단어를 조금만 많이 알고 계시면 일단 여행 가셔서 그러니까 뭐 나 혼자 많이 해야 되는데 말고 그냥 여행지 가셔서 뭐 택시 타고 호텔 가서 좀 머무르고 휴양지에서 놀고 요정도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요정도 만드실 수 있다면 말이죠 can I 첫 번째도 나왔었죠 can I sit here 여기 앉을 수 있을까요? 그 맥락이에요 can I use this can I 내가 할 수 있을까요? use 하면 사용해요 this 이거 사용할 수 있을까요? 뭐 뭔가 잘라야 되는데 여기 옆에 이제 가위가 있네요 제가 오늘 택배를 뜯어가지고 가위가 있네요 어 저 요것 좀 쓸 수 있을까요? can I use this 어 요거 그냥 다짜고짜 물어보지 말고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excuse me 붙여주셔야 되죠 어 실례합니다 excuse me can I use this 그럼 상대방이 뭐라 그럴까요? 물론이죠 of course of course 어 요렇게 얘기합니다 of course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쓸 수 있을까요? 요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can I use this can I use this 좋구요 그 밑에요 I don't understand 누가 말해요 어 해외에 갔어요 근데 뭐랄까 내가 정확히 알아듣지 않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입국심사할 때라던지 그죠? 입국심사할 때 얘가 뭐라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괜한 소리 하시면 안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또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는데 얘가 뭐라는지 너무 빨라가지고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라고 할 때 나 니가 하는 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I don't understand understand 요게 이해되다에요 그래서 I don't understand 나 니가 뭐라는지 잘 이해가 안 돼 요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여기는 I don't understand don't 이렇게 침특이 안 하구요 돈은 그냥 우리 천원 만원 할 때는 그 돈이 있죠? 어 그대로 돈 I don't understand 라고 발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다음 장이요 자 어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요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빨리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해가 잘 안 돼 I don't understand 하고 천천히 좀 말해 줄래요 라고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거는요 어 아까 우리 천천히 배웠습니까 drive slowly 배웠어요 네 slowly 떠올려 주시면 돼요 운전도 천천히 가지만요 말도 천천히 해야죠 말하다 speak slowly 그냥 아주 쉽게 speak slowly please 해주셔도 돼요 speak slowly please 죄송합니다 천천히 말해 줄래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아니면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라고 상대방한테 부탁할 때 can you 내지는 could you 부탁할 수 있어요 can you는 좀 친한 사람한테 좀 이제 편한 사람한테 could you는 조금 더 예의 갖추고 공손하게 이야기하는 걸 could you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could you speak slowly 하면 아 미안한데요 조금만 좀 천천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이 되구요 요거 쓸 일이 꽤나 있습니다 어 영어를 몇 마디만 알아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막 뱉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어 could you speak slowly 얘기 좀 천천히 해주실래요 could you speak slowly 라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 밑에는요 is this on sale is this on sale 자 이 세일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이제 어떤 뜻이죠 세일 그죠 백화점 가면은요 10만원짜리 30% 세일합니다 70% 폭탄 세일해요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을 싸게 파는 걸 이제 세일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영어에서는 뜻이 그거보다 조금 더 있어요 그렇게 가격을 싸게 파는 것도 세일이라고 하고 또 한가지요 그냥 판매하는 것도 세일이라고 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영업사원들을 세일즈맨이라고 합니까 어 왜요 세일즈가 뭔데요 세일즈가 물건 파는 거예요 물건 파는 사람이 세일즈맨인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is this on sale 요것도 이제 두가지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거 is this on sale 이거 세일 중인가요 로 해석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is this on sale is this for sale 하면은 요거 판매 중인가요 라고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린 판매 중인지 아닌지 관심이 별로 없죠 그냥 세일이에요 이거 세일해요 라는 표현 이건 on sale on sale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s this on sale 이거 세일 중이에요 아니면 우리 물건값이 비싸요 깎는 건 뭐죠 할인해주는 건 discount 어 dis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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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discount please expensive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it's too expensive 이거 너무 비싸요 discount please 좀 깎아주세요 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창 가볼까요 자 다음 창 첫 번째 문장이요 how was your stay 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이 how was your stay 는 내가 호텔에 머물다가 아니면 어딘가에 묵다가 나올 때 직원이 우리한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how was your stay 머무시는 동안 어떠셨어요 how 우리 인사할 때 how are you 하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처럼요 어떻게 됐었냐 how was 참 많이 씁니다 너 오늘 하루 어땠어 how was your day 하는 것처럼요 당신 머무르시는 동안 어떠셨어요 how was your stay 이렇게 물어봐요 대답 어떻게 하시면 돼요 great 좋았어요 하시면 끝나요 그죠 그 밑에 보면요 장소 찾는 표현이 있습니다 where's the bus stop 자 장소 찾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화장실 찾는 거예요 where's the restroom where's the bathroom where's the washroom 뭐 요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화장실이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가장 그냥 흔하게 쓰시는 표현을 restroom 해주시면 돼요 restroom 그래서 그 화장실 찾는 표현 지난번에 한번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버스 정류장이에요 where is 하고 뒤에 찾을 거 쓰시면 됩니다 where's the bus stop 버스가 stop 멈추는 곳 버스 정류장 어딥니까 where's the bus stop where's the bus stop 이라고 표현하고요 다음 창 가볼까요 다음 창 보면요 please keep the change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체인지가 보통은 우리 이제 어떤 거 바뀌다 변하다 체인지 그죠 체인지를 어떤 거 이제 바꾸는 걸 뜻하는데요 그 요 체인지의 또 뜻 중에 하나가 잔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택시 타고 내릴 때 뭐 잔돈 괜찮습니다 아니면 뭐 가게에서 조그만 돈 있으면 사실 가게에선 돈 다 받죠 근데 택시 이제 짧은 거리 이용하고 그랬으면 예전에는 보통 이제 카드도 안 내고 뭐 기본요보다 3,800원이다 기본요가 하면 그냥 4,000원 드리고 잔돈 괜찮습니다 하고 아주 짧은 거리 갔으면 그랬던 경우들이 있었죠 해외에서도 똑같습니다 아이 잔돈 괜찮아요 라고 하시려면요 please 하세요 keep 유지하세요 the train 그 잔돈 나한테 주려던 잔돈 니가 keep 하세요 니가 가지세요 keep 보통 이제 유지하다 가지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please keep the train 라는 표현도 종종 쓰고요 그 밑에 보면요 when do you close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when 언제요 do you 당신은요 close 닫습니까 가 돼요 close open 열어요 close는 닫습니다 그래서 가서 저녁 식사 즐겁게 먹으면서 이제 한 잔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 닫아요 물어보십시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식당이나 가게 언제 닫아요 when do you close when do you close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창 볼까요 자 다음 창 첫 번째 문장은요 for how many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for 이 붙을 때도 있고요 how many 만 붙을 때도 있고요 다른 문장 속에 how many 라가 붙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 자 요거는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how many 라는 표현을 들으면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요건 무조건 요 상황에 쓰여요 식당에 들어가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식당에 딱 들어가면 제가 혼자 온 걸 이미 알아요 저 혼자요 그래도 물어봅니다 몇 분이세요 왜요 저 먼저 오고 뒤에 제가 열다섯 명 데리고 올 수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몇 분이세요 늘 물어봅니다 외국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들어가면 for how many 뿐만 아니라 그냥 how many가 들어간 문장 뭔가를 물어봅니다 그럼 뭐예요 몇 명이세요 라는 질문이 돼요 그럼 몇 명이라고 대답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손가락으로 three 하셔도 말 통합니다 내지는 그 밑에 보면 for three 세 명을 위한 자리 please 부탁이요 저희 세 명이에요 for three please 하셔도 되고요 그냥 진짜 마음 편하게 four we are four 우리 네 명이야 일 어 이건 seven이죠 seven eleven 이런 식으로 숫자 말해주시면 좋고요 식당에 가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 몇 명인지부터 확인하기 때문에 how many 아 몇 명이냐 그럼 숫자요 four 해주시면 된다 다음 창 가볼까요 자 다음 창은요 how's the food 아 이 표현은요 뭐 여러 상황에서 쓰일 수 있겠죠 식당에서 웨이터가 와서 is everything okay 또 물어보지만 how's the food 또 물어봐요 how 뭐였죠 어때요 였습니다 어때요 how is the food 그 음식 어때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 그 웨이터가 how's the food 음식 어때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 이거 아 좀 짜고 맛이 별로 없어 어 그 대부분 외국 가서 먹으면 좀 맛이 별로 없어요 진짜 진짜예요 어 조금 짜고 좀 달고 중국 음식도 한국에서 먹는 중국 음식 일본 음식도 한국에서 먹는 일본 음식 뭐 미국 음식도 한국에서 먹는 미국 음식이 뭐 제 기준으로는 저도 이제 토종 한국인이 다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더 맛있죠 어 그래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제 how's the food 하면 저는 보통 그냥 it's good it's great 이라고 대답합니다 그죠 누군가가 waiter가 how's the food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요 it's good 좋아요 it's great 아니면 요걸 여러분이 쓰실 수도 있어요 친구랑 누군가랑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왔어요 밥을 차려줬습니다 음식 어때 아니면 친구랑 같이 어디서 먹었어요 우리 밥 먹을 때 어떻게 하죠 친구한테 야 그거 마셔 어때 맛있어 물어보잖아요 how's the food 가 됩니다 맛있어 맛있어요 how's the food 음식 어떠냐고 물어보면요 대답은요 it's good 좋아 it's great 어 뭐 대박이야 요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t's amazing 아니면 우리 delicious 라는 단어 알고 계시면 맛있는 쓰고 싶으시면 it's really delicious 그거 진짜로 맛있어 라고 대답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I didn't order this 요건 해석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didn't 뭐 안 했다는 얘기죠 order 는요 우리 아까 오다 오다 order 배웠습니까 네 order 주문하다 요 그 우리 그런 데 있잖아요 저기 쇼핑몰이라던지 뭐 이런데 이제 푸드코트 있습니다 음식 파는데 보면요 어 막 하늘에 order order here 여기서 주문하세요 요런 표지판 같은 거 달려있는 데도 있거든요 o r d e r 주문하다 요 I didn't order this 내가 시키지 않은 음식이 나왔으면요 어떻게 하죠 맛있게 먹습니까 예 그냥 그쵸 한입 정도 한입도 안되죠 어 괜히 돈 내야 되는 수가 있으니까 요거 내가 시킨거 아니면 웨이태블러서 I didn't order this 나 이거 주문 안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기믹 탭에 보면요 do you have chopsticks 라는 표현이 있어요 chopstick 뭐죠 딱딱 아니 젓가락입니다 어 굳이 이제 일식집이나 중식집에 가지 않는 이상 젓가락을 내주지 않는 곳들도 꽤 있어요 그죠 근데 젓가락이 좀 필요할 것 같으면요 젓가락이 있어요 do you have chopsticks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chopstick 그죠 이렇게 물어볼까요 젓가락 있나요 do you have chopsticks do you have chopsticks 어 요 말이 이제 젓가락 달란 얘기에요 네 젓가락 있어요 근데 안 줄거에요 이렇게 하면 주의는 없겠죠 이게 젓가락 있나요 젓가락 주세요 라는 뜻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구요 다음장 거 볼까요 자 다음장 보면요 are you finished 어 finish이 뭡니까 여러분 그 100미터 아니죠 그 막 마라톤 같은 거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어디를 향해서 뜹니까 결승선 finish 라인을 향해서 뜹니다 거기 이제 finish라고 써있는데 거기로 팍 들어가요 어 finish가 이제 어떤 거 끝내다 라는 뜻이구요 finished 하면 끝내졌냐는 뜻이에요 끝내진 그래서 are you finished 너 다 끝났어 끝마쳤어 식사하는데 are you finished 하면 뭐에요 다 드셨어요 그러니까 되구요 숙제하는데요 아니면 뭔가 하는데 뭐 are you finished 너 다 끝난 상태야 끝나진 상태야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사할 때 그렇게 물어봤으면요 이 밑에 대답이 중요해요 not yet yet 하면 뭡니까 y-e-t yet 하면 아직이라는 거에요 yet 어 그 사람 아직 안 왔어 나 아직 18살 안 됐어 뭐 나 아직 키가 몇 센치밖에 안 됐어 라고 할 때 아직 나중에 될 건데 아직은 아니야 라고 할 때 우리 y-e-t yet 쓰는 대역 앞에 not이 붙었습니다 그럼 뭐에요 아니요 아직 not yet 아직 아니요에요 너 밥 다 먹었니 are you finished 하면 not yet 나 아직 아니요 not yet 아직 아니요 네 이 아직 아니요 라는 말 not yet 참 많이 씁니다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아니요 not yet not yet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어 뭐 요거는 많이 봤어요 사실은 check please 가 돼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강의할 때 bill please 라고도 많이 강의했습니다 bill please the bill please 뭐 덜을 붙여도 좋고 안 좋고 좋고 안 붙여도 좋고 bill 뭐에요 계산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나갈 때 이제 문 앞에서 계산하지만 해외에서는 보통 이제 손들어서 웨이터 오면 check please 내지는 bill please check랑 bill이랑 다 같은 거예요 체크는 뭐죠 내가 먹은 거 그냥 체크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계산서 check please 손들고 웨이터 오면 check please 하면 계산서 갖다 좋아요 그죠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밑에 보면 이제 옷 사러 갔을 때 내가 이제 옷이 욕을 좋아서 어 요거 이제 들고선 점원 불렀어요 그럼 점원이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what's your size 뭐요 그냥 눈치꼬치껏 알아들을 수 있죠 what 무엇인가요 your size 당신의 사이즈는요 what's your size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이즈 어떻게 되냐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5 사이즈요 6 6 예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 된다 안 될 것 같아요 어 나라마다 사이즈 재는 기준이 다 달라요 신발 사이즈도 다르고 옷 사이즈도 달라요 그냥 내가 그거 잘 모르겠으면 스몰 사이즈 작은 거 미디움 사이즈 중간 거 라지 사이즈 큰 거 요런 식으로 얘기해서 뭐 입어보면서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인터넷에 그 사이즈 환산표라든지 뭐 외국 미국 사이즈 유럽 사이즈 요런 거 치면 사이즈 우리나라 사이즈랑 비교된 표 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이요 내가 사이즈 받아서 입어봤어요 입어봤는데 이거 나한테 잘 맞아요 라고 하면은 it fits well 이라는 표현을 써요 it fits well 이거 뭐 외우실 필요 전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 fit fit 하면 뭐예요 fit 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십니까 그럼 이거는요 야 너 이 청바지 입으니까 핏이 진짜 좋다 핏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이 핏이 뭐냐면 이제 fit 하면 어떤 게 이제 잘 맞는 거예요 그 모양이나 크기 사이즈 같은 게 잘 맞는 게 fit 입니다 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핏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고 옷을 입어보는 곳을 피팅 룸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피팅 룸 뭐 탈의실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it fits 이거 맞아요 어떻게 해요 well it fits well 이거 사이즈 잘 맞네요 라는 뜻 그 밑에요 it's too tight 어 아 이거 너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돼서 못 움직이겠어 it's too tight 타이트네요 타이트하다 할 때 어 타이트 이거 너무 끼네요 좀 너무 헐렁해요 it's too loose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보면요 can I have a reset 자 여러분 이 표현 그냥 외워 두시길 바랍니다 왜요 첫 번째 내가 뭔가 원할 때 can I get 내지는 can I have 쓰시는 거 이거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죠 외국 가면 그냥 can I get can I have 로 엄청나게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저 얻을 수 있을까요 저 좀 할 수 있을까요 좀 뭐 주실 수 있어요 다 can I have 내지는요 그래서 can I have 외우셔야 되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receipt 이거 맨날 물어봐요 마트 가도 물어보고요 카페 가도 물어보고요 레스토런트 가도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receipt 리셋 r-e-c-e-i-p-t 한국에서 쓸 일은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여러분 맨날 들어요 영수증 드릴까요 영수증 receipt 우리 re 해주시고요 시트 이런데 뭐 시트지 같은 거 붙이죠 벽에다가 그 시트 리 시트 라고 해두시고 계산하고 나면 저 사람 입에서 receipt가 나올 거라고 하라고 하면 생각을 미리 하고 있으면 무조건 들려요 그래서 이 문장을 우리가 쓰지 않더라도 요거 활용하기는 참 좋네요 Can I have a receipt Can I have a receipt 영수증 좀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 밑에는요 비행기 탔을 때 어 뭐 저기 뭐 기장님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기장 어쩌고저쩌고 하고 영어로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면 이제 외국 비행기 타면 영어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잘 알아들으셔야 될 문장 중에 하나가 Fasten your seatbelt 예요 seatbelt 얘기 나면 거의 다 seatbelt 묶으라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기네 위에 초롱 색깔로 그 뭐요 벨트 표시가 딱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띵 하고 꺼지면 벨트 푸시고 화장실 가시고 그 뭐요 뭐요 뭐 이렇게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다시 띵 하면서 Fasten your seatbelt 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 안전벨트 매라는 거야 이렇게 막 기류 타고 막 비행기가 좀 흔들린다는 얘기겠죠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은요 그렇게 비행기가 흔들릴 때 기장이 얘기합니다 Return to your seat 라고 해요 Return 돌아가다 라는 뜻이죠 Return 리턴 Return 돌아가세요 To your seat 당신의 Your seat 자리로 Return 돌아가주세요 라는 표현 나오면 화장실을 앞에 기다리다가 좀 가야죠 어떻게 해요 기다렸어도 가라니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건 잘 모르셔도 괜찮고 그 밑에 있는 표현 Say it again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얘기했어요 너무 빨라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다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I'm sorry 밑에 I'm sorry 붙여주시면 되겠죠 I'm sorry 미안한데요 Can you Say it again Can you 했을 수 있어요 붙이시면 더 좋아요 아니면 그냥 친한 사람한테는 Say that again Say 말해 That 그거 말해 Again 그거 다시 말해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앞에 Can you Could you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m sorry 미안한데요 Can you Say it again 그것 좀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요 표현 종종 자주 쓰이고요 다음 장가 볼게요 자 다음 장가 보면요 I have a stomach 에이크 라는 표현이 있어요 되게 길죠 그 복통인데요 요거는 그 이렇게 이거 외우기가 힘드니까 그 인터넷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작년에 봄 여름이죠 여름쯤에 이제 여름 좀 지나서 한 9월 8월인가 저희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베트남 여행을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전날 어머니가 좀 많이 드시고 탈이 나셨어요 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불러서 stomachache 배 배탈이요 보통 stomach stomach이 여기 이제 배 안에 있는 위장이거든요 stomach 그리고 그 뒤에 ache 아프다는 거예요 headache 하면요 head 머리가 ache 아프다는 거고 stomachache 하면요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stomachache 힘들잖아요 외우기 사전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외우실 분들은 I have a stomachache 라고 한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탈 stomach ache stomachache 어 그고요 조금 많이 어렵죠 그 밑에는요 how about this 라는 표현이에요 요거는 여행가서뿐만 아니라 뭐 그냥 평소에도 엄청 많이 씁니다 내가 누군가 제가 누군가한테 이거 어때요 how 어때요 about 뭐 뭐에 대해서 this 이거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거 어때요 제안하는 거예요 어 뭐가 잘 안 잘려요 그러면 이 가위 how about this 이거 이용해보면 어떨까 누가 영어공부하고 싶대요 야 친절한 영어교실 how about this 이건 어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말이고요 요거는 뭐 그냥 통상 늘상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보면 아주 짧게 cash or card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cash는 뭡니까 현금이고요 or 아니면 card 신용카드 같은 카드 쓰실래요 라는 표현이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갑자기 배경이 다시 한국으로 바뀌었죠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외국으로 나갈 거예요 외국에서 지금 장기간 체류할 예정인데 가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cash or card 뿐만 아니라 이 카드로 제가 한다 그러면 debit or credit 이라고도 많이 물어봐요 이 d-e-b-i-t debit 이 뭐냐면 debit card라고 하면 한국말로는 이제 보통 체크카드 내지는 이제 직불카드라고 하죠 내 통장에 돈이 들어있으면 뭐 10만원이 들어있으면 10만원어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원을 긁고 바로 통장에서 만원이 나가는 그런 걸 debit card라고 하고요 credit card는요 credit이 신용이니까 돈 뭐 상관없어요 일단 신용으로 긁고 보는 거죠 신용카드 뭐 보통 12월 달에 쓰면 막 1월 달 내가 이제 뭐 지정하는 1월 10일 1월 25일 이렇게 나중에 내 신용을 믿고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cash or card 하면요 그냥 credit card 우리 보통 다 신용카드 쓰잖아요 credit card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밑에요 I'll pay in cash 나 현금으로 돈 낼 거야 I'll pay 나 돈 낼 거야 in cash 현금으로 라는 표현 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장이요 마지막 장 되겠고요 can I use wifi 해외 가면 인터넷이 문제에요 사실 인터넷만 연결되면 한국 사람이랑 카톡도 하죠 보이스톡도 하죠 아니면 화상통화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데 갔어요 사실 내가 서비스 받으러 어디 가면 그냥 거기 있는 wifi 다 써도 돼요 근데 비밀번호를 잘 몰라요 비밀번호 몰라요 그럼 뭐라고 물어볼 수 있죠 비밀번호는 뭐야 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어 뭔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이런 식으로 돌려서 물어봐도 돼요 can I use wifi 어 와이파이 쓸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사람이 아 물론이지 근데 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password 같은 거 알려줄 수 있겠죠 아니면 그냥 what is the password of wifi 해주시면 돼요 어 여기 와이파이 패스워드 뭐야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친구 집이나 어디 놀러 갔을 때 좀 와이파이 좀 쓸 수 있을까요 can I use wifi 그죠 쉽죠 can I로 되는 문장 오늘 세 문제나 봤고요 문장이나 봤고요 어 마지막에 있는 표현은요 이거 그냥 뭐 금요일 되거나 아니면은 토요일날 누군가랑 헤어질 때 자 좋습니다 have a nice weekend 주말 잘 보내세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have a nice weekend 우리 헤어질 때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하시는 것처럼요 주말에는요 have a nice weekend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여러분 오늘도 뭐 길고 긴 50개 문장 저랑 같이 강의를 좀 해봤고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웠던 거 계속해서 반복 중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 조금 더 어 좀 깊은 내용 보실 분들은 친절한 영어교실 보시면 좀 깊은 내용도 좀 많이 나와 있고요 어 오늘도 여러분이랑 같이 어 좋은 수업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즐거운 강의 갖고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영어 왕초보자분들을 위한 초간단 여행 영어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해요 어 옆에 강의 자료 보시면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 영어 단어는 몇 개 알고 있어요 네 우리가 여행을 가서 영어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영어를 할 엄두도 안 냅니다만 어 영어 단어 내가 몇 개 좀 알고 있고 문장도 조금 알고 있어요 근데 영어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에 영어가 잘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 그리고 외국에서 영어 들으시면 어 뭔가 눈치코치로 좀 알아는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요 자신있게 해외여행 가셔서 말하실 수 있도록 초간단 여행 영어 문장들 여러분이랑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총 40문장 알아볼 겁니다 쭉쭉 나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첫 번째 배울 표현은요 No thanks I'm good 요거 그냥 set로 싹 다 에 문장은 사실 두 문장이입니다만 요걸 한 문장처럼 붙여서 외워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자주자주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외국에서 영어 하시는 한국분들 말 들어보면 어 요거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거절할 때 이제 한국분들 가장 흔하게 하시는 거 No 아니요 라고 얘기해요 어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너무 단호하단 말이죠 누군가가 이거 좀 더 드실래요 이거 좀 더 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어떤 거 도움 좀 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어 아니라고 하고 No 아니요 Thanks 왜 thanks 해요 물어봐줘서 고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No thanks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하고 요거까지 더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그 뒤에 I'm good I'm good 라고 했잖아요 나는 지금 상태로 I'm good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굿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뭐 디저트 더 드실래요 아 No thanks I'm good 나 디저트 안 먹고 지금 상태로 너무 굿이야 어 요거 좀 줄까 아 No thanks 아니 괜찮아 고마운데 나 지금 상태로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어떤 거 거절할 때 No thanks 내지는 No thank you 그죠 No thanks No thank you I'm good 까지 붙여서 거절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매너 있는 한국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겠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No thanks I'm good No thanks I'm good 웃으면서 거절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요 I don't like this one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 사실 요게 완전 초보자분들한테 I don't like 가르치는 게 저도 조금 부담은스럽습니다만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왜요 한국 교육에서는 진짜 안 알려주거든요 이거 예 근데 실제로는 정말 많이 쓰이는 거예요 I don't like에서 이 드는요 would 라고 하는 녀석을 줄인 거예요 뭐 would가 무슨 뜻인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어떤 거 원할 때 I don't like 이라고 해주시면 좋아요 마치 이거 내가 주문할 때 예를 들면 여기 물이 한 병 있습니다 이거 물 한 병 저 주세요 라고 주문할 때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I will have I will have 나 이거 가질 거예요 이거 원해요 I will have this one 괜찮고요 그거 지난번에 한번 배웠어요 오늘 배우는 I don't like 도요 너무 좋아요 내가 뭔가를 주문할 때 내가 뭔가 원한다고 이야기할 때 I'd like 하고 뒤에다가 붙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나 커피 원해요 I don't like a cup of coffee 그냥 커피 하셔도 되고요 내가 원해요 I don't like a beer 나 맥주 하나 원해요 I don't like this one 나 이거 하나 원해요 그러니까 I don't like 쓰시고 내가 원하는 거 뒤에다가 명사 하나 갖다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할 거예요 저 이걸로 할게요 I don't like this on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I don't like this one I'd like this one 좋습니다 뒷장이에요 자 뒷장 보시면은요 Can you help me 라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내가 당신을 도와줄까 묻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날 도와줄까 믿는 거예요 네 Can you 했으니까 너 해줄 수 있니 help 도와줄 수 있니 누구를요 대상은 help 뒤에 나오죠 me 그러니까 당신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물론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제가 옛날 때 한번 진짜 바다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같이 갔던 두 명 두 명에서 갔는데 둘 다 바다에 빠져서 제가 막 겨우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외쳤던 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도와주세요 하고 help 진짜 급할 때는 그냥 help 외치면 됩니다 help 누군가 막 달려와요 다만 어떻게 이제 누군가 내 앞에 서 있을 때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얘기하려면 Can you help me 당신 나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야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Thank you very much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뭐예요 Thank you 고맙습니다 very는요 매우 much는 많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우리가 고마움을 느꼈을 때요 가장 쉬운 건 그냥 thanks 있어요 thanks 가장 그냥 캐주얼하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말이죠 편하게 thanks 그거보다 조금 더 하고 싶으면 thank you 쓰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어요 정말 고마워요 thank you very much 내지는 thank you so much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았을 때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좋아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 있는 no problem은요 이거는 정말로 뭐랄까 만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쓰입니다 그냥 외우세요 problem이 뭐냐면 문제고요 no는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장 첫 번째 언제 쓰실 수 있도록 외우실 수 있냐면 우리가 누군가가 한국 사람한테 고마워요 I'm sorry I'm I'm 고마워 thank you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미안해요 I'm sorry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우리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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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보세요 누가 고마워요 했으면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죠 알겠어요 그렇게 하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알겠어요 그렇게 해요 아니죠 오케이는 알겠어요 입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하면 우리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아유 괜찮아요 합니다 그 I 괜찮아요 가 no problem 이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호의를 베풀어서 네가 나한테 고마워 하지만 그 호의 no problem 아무 문제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물을 튀겨가지고 네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지만 no problem 전혀 문제가 없어 그래서 누가 thank you 누가 sorry 라고 했을 때 받아칠 수 있는 말 물론 상황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만 고맙습니다 thank you 미안합니다 sorry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말은 바로 이 no problem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또 다른 상황에서도 물론 쓰여요 제가 문제 없어요 라고 써놨는데 뭐 예를 들면 누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저 죄송한데 물 한 입만 먹어도 될까요 yes no problem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라고 어떤 걸 써도 될까요 이걸 뭐 이용해도 될까요 이거 좀 먹어도 될까요 라고 할 때도 물론 쓸 수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는 미안해요 고마워 대응할 수 있는 말로 no problem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외국날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죠 pardon pardon 뭐예요 누가 이야기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을 때 어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장 쉬운 표현이 이제 pardon 이에요 이 pardon이 그 저 어릴 때 교육할 때 교육과정이 나왔었어요 pardon 내지는 pardon me 요런 게 교육과정이 나와서 제 나이 또래 사람들 중에 영어 이제 그럭저럭 하는데 잘은 못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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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요 네 물론 이 pardon 뜻이 잘 통합니다 어 뜻이 잘 통하고 어 뭐라고 하셨죠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들이 우리가 수업시간에 참 많이 배웠어요 뭐 뭐 I don't get it 못 알아 듣겠어요 I didn't get it 못 알아 들었어요 I don't understand I'm sorry 이런 표현들 많이 있는데 가장 쉬운 거 그래도 뜻이 통해야 된다 라고 하면 가장 쉬운 거 pardon이 있습니다 외워가세요 회원인 갈 때 pardon 하면 다시 말해줘요 pardon 다시 말해줍니다 pardon 다시 말해줘요 다음장 넘어가 볼게요 다음장입니다 자 다음장에 간단하게 친절한 영어교실 후기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친절한 영어교실 여기 보이시는 책이 있죠 요거 7권으로 별도 사이트에서 저랑 같이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건데요 어 380개의 강의가 미리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강의들 올라가져 있고요 초보자들 기초 탄탄하게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도록 올려놨고 이거 들으신 분이 후기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간단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2월부터 친절한 영어교실 학습을 시작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잊고 지낸 지 어헌 30년이 지나 그렇죠 50대신가 봐요 30년이 벌써 지나버렸어요 친절한 영어교실 1강부터 차근차근 3권까지 오면서 다시 읽게 우는 요즘입니다 어 이거 7권인데 3권까지 배우셨으면 한 100강 정도 들으셨던 거고요 어 넘으셨네요 제가 후기를 올리게 된 것은 방금 120강을 들으면서 감탄하게 된 뒷장이요 내용이 있어서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감탄하셨다고 길게 남겨주셨고 흘려드릴 수 있는 말 한마디지만 이지쌤 제이미쌤께서 정말 많은 고민과 노력들로 채워진 강의 하나하나라는 것을 잘 압니다 어 강의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숨어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 학원에선 진도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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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뺍니다 여기서는 친절한 영어 오션이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마치 어 저때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웠는데 중1에 들어가서 뭐 한 고1 정도 되는 수준까지 여기 7권에다가 싹 다 담아놨습니다 예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반복하시면서 책 보시면 반복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영어 체계적으로 빠르게 공부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거 유튜브 채널 아니에요 예 요거 별도의 교재입니다 380강의 강의와 함께 요 책 같이 들으시는 거예요 서점에서 파시는 거 아닙니다 어 댓글에 보시면 안내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오시거나 안내 전화해 주시면 저희 가격부터 다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째 가볼게요 다시 넘어가 보면요 Are you in line?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 이거 뭐냐면 우리가 해외에 딱 갔는데 여기 보면은 어 줄을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요? 어 누군가의 뒤에 그냥 서 있다가 보면 어 다른 사람이 막 들어갈 때가 있어요 줄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고 그냥 앞으로 들어가면 이보세요 새치기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excuse me excuse me 뭐죠 실례합니다만 줄 서 계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줄 서 있냐 라는 표현 우리가 모르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are you in line are you 하면 어떤 사람의 상태 묻는 거고요 in line은요 어 line 줄 위에 서 있느냐 뭐 are you in line 내지는 are you on line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in line이라고 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줄 그 라인 인 라인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줄 서 계신 거예요 are you in line are you in line 좋아요 그 밑에는요 have a nice day 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보셨다면 다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예요 어 택시를 타도요 호텔에서 직원이랑 이야기해도요 그냥 누군가한테 헤어질 때 어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죠 안녕히 가세요 또 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냥 have a nice day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저녁에는 저녁 막 저녁 7시 넘어서는 어 good night have a good night 정도로 이야기를 하죠 어 낮에는요 have a nice day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은요 how's the weather 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how's the weather 이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뒤에 보시면 어때요 네 뒤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여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틀 전엔 정전도 됐었고 지금은 뭐 학교나 공공기관 같은 게 쉬는 것 같은데 날씨 물어볼 때요 날씨가 영어로 weather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죠 how is the weather 줄여서요 how's the weather 누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it it 로 시작하시면 되죠 날씨 얘기할 때는요 it로 씁니다 그죠 it's sunny it's rainy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요 here's the bill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bill 뭐예요 네 bill 내지는 track 두 개 표현이죠 계산서 bill 아니면 체크예요 어 track track은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내가 먹은 거 맞는지 체크해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외우시면 까먹지는 않습니다 그죠 track 그래서 우리가 식당 가면요 손 들어요 외국 가면 손 들어요 손 들고 있어요 저기요 이모님 저기요 excuse me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올 때까지 그냥 날 볼 때까지 손도 계속 따라다녀요 그게 매너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bill please 아니면 check please 하면요 갖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here's the bill here's the track here's the bill here's the track 이렇게 얘기하고요 받으면요 네 카드 결제하시면 되고요 그 예전에는 그 제가 미국 출장 자주 다니던 시절에 예전에 미국에는 그 계산서를 딱 갖다 주면 거기다 팁을 제가 써서 줘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100달러를 먹었다 그럼 15% 더하면 115달러잖아요 그걸 밑에다 썼었는데 요새는 보니까 이제 어 제가 코로나 때 왜 해외에 많이 못 다녔었는데 이제 해외에 와보니까 카드기에서 팁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팁을 보통 15% 정도 주시면 적당할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에는요 I really like i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초간단 여행 영어 하면서 I like it I don't like it 배웠었어요 I like it 좋아요 I don't like it 싫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의사소통 내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I like it I don't like it 이었어요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내가 정말로 좋아요 라고 얘기하려면 앞에다가 그냥 I really like it 이라고 really만 붙여주시면 좋아요 누가 어떤 의견을 낸다거나 누가 어떤 헤어스타일을 했어요 어떤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정말 좋네요 I really like it 나 그거 정말 마음에 들어요 I really like it I really like it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40개 하려다 보니까 제가 속도가 조금 빠른 경향이 있는데 요거 나중에 다 한 다음에 몇 강씩 묶어서 여러분께 한번 다시 복습해드리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 밑에 볼게요 Speak slowly please 있습니다 누군가가 영어로 말을 하는데 내가 좀 잘 알아들었나 잘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했나 갑자기 영어로 말을 빨리 합니다 그러면요 어 천천히 좀 이야기해주세요 라고 Speak slowly please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Slowly는요 느리게고요 앞에다가 Can you 렌즈는 Could you 붙여주셔도 돼요 Could you speak slowly Can you speak slowly please 요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누가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을 때는요 Speak slowly please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있는 요 문장 내가 영어를 조금 쓸 줄 안다라고 하시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제가 어릴 때는요 친구들이랑 악수하면서 이름을 들으면 잘 외워졌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외국 사람들 만나서 인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외웠거든요 분명히 근데 딴 얘기하다 보면 1분 2분 있다가 어? 이름이 뭐였지? 라는 생각이 금방금방 까먹어버려 진짜 금방 까먹습니다 그럴 때 어? 미안한데 이름이 뭐였죠? 라고 물어보는 건 결례는 아니에요 어? 결례는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 이름을 못 외우는 게 더 큰 결례겠죠 그래서 어? 이름을 우리가 물어볼 때는 원래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라고 물어보죠 그 뒤에다가 again을 붙였습니다 again 뭐죠? again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again은요? 다시 어? 아 다시 죄송한데 이름이 뭐였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들었으나 기억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름을 되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 죄송한데 이름이 이름이 어떻게 되셨죠? 이렇게 해볼게요 What's your name again? What's your name again? 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는요 My battery is dead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뭐 느낌 오시죠? My battery 내 밧데리 핸드폰 밧데리가 is dead dead dead는요 이거 이제 죽은 이라는 상태에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어떤 거 배웠었냐면 지난번 시간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My phone died 라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My phone 내 핸드폰이 died 죽었었어 무슨 말이에요? 네 밧데리가 없어서 내 핸드폰이 안 됐었어 라는 표현이었겠죠 그죠? 그리고 오늘 표현은요 내 지금 핸드폰이 My battery is dead 지금 죽어있다 나가있다 라는 뜻이에요 내 배터리가 나가있었어 라고 하려면요 My battery was dead 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내 휴대폰 지금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My battery is dead 그죠? 좋습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에는요 How's it going?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누군가 만나면 뭐 서양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그죠? 영국 사람들 쓰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다 쓰죠 그 사람들 문화대로 우리가 보통 다른 나라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처음에 만나면 뭐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이야기합니다 영어 쓰는 사람들은요 Hi, how are you? 라고 이야기해요 How are you? 를 한국말로 표현하면 잘 있니? 잘 지내?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랑 이걸 이제 쓰면서 계속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How are you? 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의뢰해요 뭐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요 아니면 어떤 뭐 지나치다가 잠깐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요 Hi, how are you? 그래요 그럼 이 사람 상대방 대답을 궁금해하지도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Hi, how are you? 그러면 Good,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이렇게 다시 대답을 해버려요 Hi, how are you? 누가 얘기했습니다 잘 지내? 그러면 Good, 잘 지내? How are you? Good 하고 그냥 가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가는 것처럼 그래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How are you? 라고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데 맨날 How are you? 라고 물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겨워요 그죠?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How is it going? 이에요 How is it going? How is it going? 조금 더 친해지면 How's it going?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ow's it going? 어떻게 잘 지내? 그냥 How are you? 랑 똑같은 표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이 말을 할 줄 몰라도 그냥 알아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요 What's the total? 여러분 total 뭡니까? 한국말로는요 total이에요 total total은 우리 총합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total이라고 하죠 그래서 What's the total? 이라고 하면요 What? 무엇입니까? The total 총합쳐서 무엇입니까? 뭐죠? 네 가게에서 이만큼 해놓고 이거 다해서 얼마예요? 라는 표현이 바로 What's the total? 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거 가격 다 합쳐서 얼마일까요? What's the total? What's the total?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 보면요 I didn't use it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요 근데 너무 쉽죠 내가 I didn't use it use 사용하다 it 그것을 사용하다 나 그거 사용하지 didn't 안았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didn't 하지 않았다 use it 그거 사용하지 않았다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격이 부과되었을 때 I didn't use it 나 그거 안 썼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역시나 과거 형태로 한번 이야기해본 거예요 그죠? I didn't use it I didn't use it 그 밑에요 It's complimentary 자 여러분 complimentary complimentary 라는 단어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마 없으실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해외에 나오면 이 complimentary 라는 표현을 종종 써요 우리가 입으로는 아실 필요가 없지만 호텔에 가면 호텔에 가면 보통 이런 물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목에다가 뭔가 띠를 걸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띠를 걸고 여기 쫙 나와 있어요 이게 여기서 드시면 2달러 내요 드시면 4달러 내요 4달러면 6천원이거든요 근데 호텔에서 물 한 병이 호텔마다 다 다릅니다만 꽤나 비쌉니다 근데 이 목에 complimentary 라고 적혀있으면 무료라는 뜻이에요 무료 왜 이렇게 어려워요 free f or e free 안 씁니까 네 free도 씁니다 네 free가 가장 쉬운 표현이지만 호텔에서는 있어 보이게 complimentary 라고 씁니다 complimentary 이거는 스펠링 외우기도 너무 어려워요 다만 이렇게 긴 단어 come으로 시작하는 긴 단어를 여러분이 봤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료라는 뜻이구나 무료 물뿐만 아니라 호텔에서 무료인 것들이 보통 있어요 물론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것 거기는 대부분 다 유료입니다 미니바 거기에 막 간식이랑 치약, 칫솔, 술 이런 거 있는 거 그런 건 물론 다 돈을 내는 게 대부분이지만 과일이라든지 이런 물 같은 경우는 무료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 complimentary라는 단어를 꼭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네 제가 지금 목감기 초기인 것 같아요 목이 좀 아파서 감기도 나오고 콧물도 좀 나는데 어쨌든 강의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I'll have the same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제 강의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익숙하실 수 있어요 그죠 첫 번째 I'll have 뭡니까 내가 주문할 때 몇 가지의 마법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늘 쓸 수 있는 거 I'll have랑 우리 처음에 배웠던 오늘 I'd like 이 두 개입니다 그죠 그리고 좀 두 개 더 추가해보자면 제가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을까요 Can I get Can I have 두 개가 있죠 그죠 여기 I'll have 이거는 주문의 선두자 주자 1등짜리예요 I'll have 내가 가질게요 뭐를요 The same 같은 걸로 가질게요 이 말인직스는 앞에 사람이 어떤 걸 주문했어요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그러면 저 똑같이 주세요 I'll have the same I'll have the same 이라고 표현합니다 역시나 이 같은 걸로 주세요 못 외우시더라도 I'll have 정도는 계속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 해외여행 가실 거면 맞죠 맞죠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볼까요 그 밑에는요 medium please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외 나가서 스테이크를 주문하게 되면 이 서버는 우리한테 뭐라고 주문하 이야기하느냐 스테이크를 딱 찍는 순간 How do you like your steak 이라고 물어봐요 뭐라고요 How 어떻게 would you 당신은 원하세요 like your steak 당신 스테이크 어떻게 하기로 원하세요 라고 하면 이 글로벌 스탠다드는요 제일 잘 익힌 건 well done 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중간은요 medium이라고 하고요 아예 피크 뚝뚝 나게 먹는 거 rare 라고 하죠 물론 이 중간에 두 과정이 있습니다만 저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medium을 먹어야 딱이다 근데 나 아우 나 안 익힌 고기 정말 못 먹어 하시는 분들 이제 well done 드셔도 되는데 웰더는 뭔가 이렇게 안 씹혀요 너무 딱딱합니다 medium은 이제 가운데 좀 빨간 피도 보이면서 잘 씹히는 거 그래서 How do you like your steak 스테이크 어떻게 익혀 드릴까요 그러면 스테이크 스테이크 그냥 주소하지 마시고 medium please 해주셔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식사를 다 하셨으면 누군가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How was your meal How was your meal 뭡니까 how는요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How was your day 너 오늘 하루 어땠어 How was your school 오늘 그 학교 어땠어 How was the movie 그 영화 어땠어 과거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어땠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 How was 라고 물어봐요 How was your meal meal은요 식사죠 식사 어떠셨나요 라고 누가 물어봅니다 How was your meal 그럼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하셔야 돼요 Good Great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쉽죠 이런 질문 들으실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는요 Can I walk there Can I walk there 뭡니까 Can I 내가 할 수 있습니까 walk 걸을 수 있습니까 there 거기까지 걸을 수 있나요 내가 어떤 목적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 저희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Can I walk there 이 됩니다 Can I walk there 제가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한번 봐봤고요 그 밑에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첫 번째 문장은요 Can we sit together 이라는 표현이에요 Can we sit together together 네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렸죠 우리 같이 먹는 아이스크림 together together 함께 입니다 우리 같이 앉을 수 있나요 뭐 기차표를 끊었어요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아니면 어딘가 갔을 때 우리 Can we sit together 우리끼리 같이 앉을 수 있나요 아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요 When do you open When do you open 네 제가 좀 중요도 덜한 거는 빨리빨리 훅훅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When do you open When은요 언젠가요 Do you 당신은요 Open 여는 거예요 네 문이 닫혀 있어요 분명히 뭘 먹으러 왔는데 어 저기 보니까 직원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물어볼 수 있거든요 언제 열어요 When 언제 Do you 당신은요 Open 물론 그 앞에 오프닝 아워라고 해가지고 여기 몇 월날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렇게 써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해외에 오면 가게들은 그거를 진짜 잘 지켜요 어 왜요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이 가게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에 한국처럼 뭐 10분 손님 먼저 왔다고 10분 먼저 받아주고 이런 문화 없는 것 같아요 딱 그 시간까지 그 시간이 돼야만 입장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죠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이요 Can you wrap this? 자 여기서 wrap은요 여러분 집에서 wrap 어디 있어요? 네 우리 저기 부엌에 가면은 비닐로 된 랩이 있죠 랩 그걸 랩으로 여러분 뭐 하십니까? 어떤 걸? 포장하는 경우가 많죠 어 음식들 싸놓잖아요 랩으로 싸죠 네 그 랩이 포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동남아로 여행 갑니다 동남아 여행 가서 남은 음식 싸주세요 라고 하실 분들은 별로 없어요 음식값이 싸니까 근데 유럽이나 미국으로 여행 가면요 음식값이 정말 후덜덜덜 하죠 네 한국의 외식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값이 나갑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유럽 여행 가실 때 유스호스텔 같은 데서 지내면 유스호스텔은 대부분 아침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침 뭐 있냐 그냥 빵 소세지 뭐 치즈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환율이 더 안 좋았기 때문에 유럽 여행 가면 유로 유로화가 되게 비쌌어요 유럽 여행 가면 맨날 맨날 맛있는 걸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빵 먹고 그걸 wrap 싸웁니다 그걸 싸와서 점심에 대충 먹고 저녁 때 레스토랑 갈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싸게 먹을 때도 있고 근데 레스토랑 가서 먹었다 음식이 남았다 어떻게 버리고 와요? 너무 비싸고 먹을 것도 없잖아요 싸워야 돼요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can you 너 해줄 수 있어? wrap this wrap 이것 좀 can you wrap this 손이랑 같이 해주시면 뜻 통용이 잘 되겠죠 자 그렇게 이것 좀 포장해 줄 수 있나요 라는 표현 can you wrap this 까지 배워봤고요 그 밑에요 what's it called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건 아직 우리가 문법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called라는 거에 뜻만 아시면 여러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요거 많이 쓰여요 called는요 call 부르다에요 called는 뒤에 ed 붙여서 불리우다 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뭐라고요 called 불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저기 여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저도 이거 이거 그러게 한국에서 사오고 쓰지를 않았는데 이 전기를 이거 전기 110V 220V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 부르죠? 네 이거 뭐라고 부르죠? 가 바로 여기 밑에 있는 what's it called 입니다 제가 한국말이 생각 안 날 때 이거 뭐라고 하지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외국 나가서 아 그거 뭐였지 이거 뭐라고 하죠? 라고 물어볼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그게 바로 what's it called what 무엇이라고 it 이것이 called 불리우느냐 이거예요 이거 보면은 뭐 여기 유럽에서 쓸 수 있는 거 영국에서 쓸 수 있는 거 미국에서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다 이런 게 나온다는 말이죠 꽂는 것도 막 여기저기 있고 어 이거 뭐라고 하죠? 돼지코라고 하나요? 저도 정식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예 요거는 어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돼지코를 가지고 있죠 예 그렇게 이거 뭐라고 부르지? what's it called? 라는 표현까지 배워봤습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보면요 let's go and see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let's go 뭡니까? 가서 and 그리고 see 봅시다 라는 표현이요 뭐 예를 들면 어 어디서 축제한대요 하면은 let's go and see 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중간에 and 그냥 없애주셔도 돼요 let's go 너무 많이 쓰니까 let's go see 그냥 가서 보자 요런 식으로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거 우리 하자 라고 할 때 그냥 let's로 시작한다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밑에요 I have a fever 어 해외여행 나와서 fever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fever이기도 해요 그죠? 열 막 40도 넘어가면 진짜 몸에 큰 충격이 오고 쇼크가 옵니다 다만 우리가 해열제 먹으면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내가 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열이 있어요 I have a fever 라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요것도 생각이 안 나시면 그 인터넷에 번역기 있죠 번역기 찾으셔서 저 열이 나요 꼭 호텔 직원이든 어디 가서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 have a fever 저 열이 있어요 fever 이 열이 되겠습니다 I have a fever I have a fever 좋아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이요 I'm lost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lost가 뭐랄까 설명드리기 조금 거시기 거시기 한데 우리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I lost my wallet 이라고 표현해요 I lost my wallet 그죠? 이 lost가 동사로서 lose 잃어버리다의 과거형으로 쓰인 거예요 거기서는요 I lost 근데 형용사처럼 I am lost 로도 쓰여요 그래서 영어가 좀 어렵죠 이렇게도 쓰였다가 저렇게도 쓰였다가 그죠? I'm lost 하면 저 길 잃어버렸어요 라는 뜻이에요 잃어버린 그 상태 I'm lost I'm lost 라고 하고요 내가 어떤 물건 잃어버렸을 때는요 I am lost 아니죠 I lost 물건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땐 I am lost 라고요 I'm lost I'm lost 좋죠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경우보다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I lost 물건 외워두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 밑에요 I'll be right back 이거 어디서 많이 듣냐면 우리가 어떤 매장 같은 데 가면 그 점원들이 I'll be right back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 뭔데요 I'll be right back 자 요거 제가 오늘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드렸으니까 I will be 미래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I am I am a boy 설명을 하고 있네요 I am은 지금 현재 상태라면 I will be는 미래 상태에요 right back right 바로 back 돌아오다 내가 미래에 바로 돌아온 상태일 거야 금방 돌아올게요 늘 이렇게 말해요 어 제가 딱 계산하려고 하는데 어 잠깐만요 I'll be right back 이라고 하고 잠깐 옆에 보고 다시 돌아와요 어 무슨 상황이든 내가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다렸는데 이 사람이 음 잠깐만 I'll be right back wait a sec 잠깐 wait a sec 1초만 기다려봐 I'll be right back 내가 금방 돌아올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꽤나 많이 쓰인다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은요 where is the entrance 라는 표현입니다 entrance 엔트런스가 뭐냐 입구예요 입구 어 우리나라에도 보면 어디 들어가는데 entrance라고 써있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네 entrance는요 입구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건물을 종종종 돌다가 아 이게 입구가 어디지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어디냐고 장소를 물어볼 때는요 우리 where 쓰는 거 맞죠 where is the entrance where is the entrance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밑에는요 can you slow down can you slow down 네 요거는요 can you 너 해줄 수 있어 slow 천천히 down 속도를 낮춰서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어 가장 쉬운 거 택시 운전사한테 좀 천천히 가주실래요 한국식으로 하면 운전을 천천히 해라 can you drive 그죠 can you drive slowly 라는 표현도 있었고 조금 더 미국식으로 가보자면 can you slow down can you slow down 조금 속도 좀 줄여서 운전해 줄 수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네 한번쯤 그냥 쓱 지나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장입니다 다음장 보면요 it's too salty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salty 뭡니까 여기 뜯어보자면 앞에 salt 가 네 소금이에요 어 우리 해외 나오면 음식이 다 어 맛이 없습니다 이게 비싼 거 이제 비싼 거 있잖아요 비싼 거 좋다 이거예요 어 비싸면 내가 세번 먹을 거 한번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비싸게 먹으면 좀 맛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하 이게 진짜 저는 제 입맛에는 해외 음식이 예를 들면 한국에서 스테이크를 먹어요 한국에서 파스타를 먹습니다 피자를 먹어요 햄버거를 먹습니다 맛있어요 한국에서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진짜로 해외 나가서 먹으면요 햄버거 짜요 피자 짜요 스테이크 짜요 저기 스파게티 짭니다 너무 짜요 짜서 미치겠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항의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It's too salty 너무 짜요 가끔 항의하면 제가 얼마 전에 스테이크를 한번 먹었는데 스테이크를 미디엄 플리즈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미디엄이라기엔 너무 많이 익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버들이 오잖아요 How's everything? 물어봐요 다 어때서요 근데 아 이거 약간 좀 나 미디엄 주문했는데 약간 오버쿡 된 거 같아 좀 너무 많이 익은 거 같아 그랬더니 맥주를 한 잔 공짜로 줬어요 그래서 내 입맛에 안 맞는다 라고 하면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물론 내가 이제 영어가 좀 잘 안되지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돈 받고 하는 영어랑 돈 주고 하는 영어는 달라요 돈을 내가 돈을 내면서 하는 영어는 자신있게 그냥 막말해도 됩니다 내가 돈 벌려고 돈을 받으면서 영어하면 그때는 눈치를 좀 봐야겠지만 막 하시다 보면 늡니다 그 밑에 문장이요 window sit please 하면 창가 쪽으로 자리 주세요 라는 말인데 특히나 이제 비행기 탈 때 많이 하죠 창가 쪽 자리 window sit 통로 쪽 자리는요 aisle sit 이라고요 aisle sit 이라고 하고요 뭐 식당 가셔서도 window sit 원하시면 window sit please 하셔도 괜찮고요 그죠 buy the window 라는 표현 쓰셔도 괜찮고요 그죠 window 창가 옆 이란 표현이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은요 택시 탔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네요 우리가 택시 탈 때 네 저 같은 경우는 동남아 여행 같은 거 여행 갈 때는요 미리 제가 갈 그 주소지를 호텔 예약한 데를 사진기로 스크린샷으로 창 창 창 찍어놓고 기사한테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주소는 목적지죠 여기로 가란 말이에요 이 주소로 부탁드려요 이 주소로 가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말 유용하겠죠 우리가 주소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것도 힘드시면 고 이렇게 하셔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내가 가다가 어 저기 내가 도착할 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 저쪽에 세워주세요 라고 우리 얘기 많이 한단 말이죠 세워주세요 stop 멈춰라 over there 는요 저쪽에 stop over there 하고 please 써주시면 되죠 뒤에 부탁 please 써주시면 됩니다 저쪽에 세워주세요 stop over there please stop over there please 라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거의 다 끝나요 자 다음 장이요 take your time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갑자기요 외우세요 이거는 내가 여행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를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라면 take your time 이란 표현 참 많이 나와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랑 take your time 이 무슨 관계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내가 신발끈을 묶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절 기다려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럼 우리는 어때요 보통 열 명이 내 신발끈을 묶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때 누가 take your time 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take 취해 보내 시간이랑 take가 합쳐지면 시간을 보내잖다 다잖아요 그죠 take 시간 보내 your time 네 시간 보내라는 얘기에요 천천히 하란 말이죠 어 급하게 하지 말고 take your time 화장실 쓸거면 걱정하지마 기다려도 상관없어요 take your time 천천히 해 부담 갖지 말고 당신의 시간 보내세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 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밑에는요 can I park here can I park here 이것도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외국 나오면 park 주차 잘 하셔야 돼요 주차 뭐 렌트카 했다가 잘못되면 차 토잉 그 이거 견인해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주차 표시 잘 보고 인터넷을 찾아보시고 하시면 되구요 척 모르시겠으면 여기 주차해도 돼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can I park here can I park here 네 이 파크가 공원이라는 뜻 파크도 있구요 또 박시성을 가진 사람도 park라고 하구요 네 주차하다도 park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장이구요 두 문장 다 어 하루에 어 하루는 아니겠네요 그걸 정말 자주 쓰는 거예요 enjoy your holiday는요 쉬는 날 전에 아니면 휴가 가는 날 사람들한테 enjoy 즐겨 뭐를요 your holiday 당신의 holiday 휴가를 즐기세요 어 해외여행 온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휴가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만난 친구 enjoy your holiday 라고 해주셔도 좋을 것 같구요 아니면 연휴 전에 enjoy your holiday 좋은 휴가 보내세요 좋은 연휴 보내세요 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구요 그 밑에는요 마지막 문장인데요 thanks for your help 요거는 진짜 외우셔야 돼요 진짜 어 우리가 땡큐라고만 그냥 얘기하는 경우 많죠 땡큐 어 한국 학습 사람들은 땡큐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그 어떤 거에 대해서 고마운지를 뒤에 붙여주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어떤 게 고맙다라고 얘기하려면 thank you for 내지는 thanks for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for 무엇무엇에 대해서 고맙다는 거예요 thanks for your help 당신의 your 당신의 help 도움이 thanks 고마워요 그래서 thanks for your help 하면 당신의 도움이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도와줬을 때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좋습니다 thank you for thanks for your help 요런 식으로 얘기해주시면 더더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따라해볼게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s for your help thanks for your help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행 영어를 배우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이 자유여행을 가신다라고 하면 제가 마음이 많이 불안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영어를 두 분 다 잘하지는 못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요정도 배우는 수준이시라면 좀 치안이 좋은 안전한 나라 뭐 예를 들자면 일본도 괜찮고요 뭐 동남아로 들자면 태국이나 베트남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필리핀 좀 위험하고 그러니까 좀 위험하지 않은 나라에 혼자서 일정 잘 짜서 여행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아니면 자녀분들이랑 한번 같이 가보시고 또 나중에 한번 나 혼자 따로 자유여행 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몇 번 가보다 보면 저도 처음에 이제 해외여행 갔을 때 무서웠거든요 근데 자꾸 다니다 보니까 저는 패키지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맨날 비행기 타고 가서 현지에서 해결을 하는데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건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랑 같이요 왕초부분들을 위한 여행 영어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요 아래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패키지 여행도 가족 여행도 몇 마디 할 줄 알아야 즐겁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끼리 또 그리고 패키지 여행으로 아니면 개모임에서 외국으로 여행 가는 일들이 가끔씩 생깁니다 근데 정말 영어를 일절 못 하시는 분들이랑 그래도 몇 마디 주고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랑 그 여행의 즐거움에 정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요 오늘은요 완전 초보자분들도 여행 가셔서 몇 마디 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문장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1,2,3 이렇게 써놨는데요 뭐 대충 보면 영어 단어 몇 개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여러분이랑 40개의 문장을 볼 겁니다 처음엔 좀 쉽고요 가액수록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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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지는데 다 필요한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쉬운 문장부터 시작할지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처음에는요 You're welcome 이라는 문장 나왔습니다 You're welcome 언제 쓰죠? 네?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welcome이라는 단어가 우리 옛날 때 올림픽 할 때 Welcome to Korea Welcome to Seoul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88올림픽 할 때요 네 이 welcome이라는 게 환영합니다 환영하다 라는 보통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이제 동사로 쓰인 건 아니지만 그 느낌을 가져가 주시면 돼요 You're welcome 당신은 늘 환영받아요 언제 쓸까요? 네 요거는 누군가가 우리한테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라고 이야기 했을 때 그 대답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들고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어줬다던지 아니면 호텔에서 문을 탁 잡아줘요 다른 사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럼 그 사람이 Thank you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OK OK는 이제 올바른 대답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You're welcome 해주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 한다고요? You're welcome 좋죠? 그래서 별말씀을요 천만해요 라고 해석 달아놨습니다 고맙다고 하면 You're welcome You're welcome Welcome 이라고 얘기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있는 문장이요 I see 이거 무슨 뜻으로 보이세요? 네 요것도 제 강의에서 한 번도 강의를 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엄청 쉬운 문장입니다 I 내가 see 본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뜻 뭐라고 해놨군요? 뭐라고 해놨어요? 알겠어요 그렇군요 라고 써놨죠 I see 내가 보는 거랑 좀 다른데요? 맞습니다 이 I see 라는 게 뭐냐면 누가 어떤 일을 설명해 줬어요 아니면 누가 어떤 걸 알려줬어요 그때 우리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렇군요 라고 알았어요 라고 대답할 때 쓸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딱히 영어로 떠오르는 게 없으시죠? I see 예요 뭐 예를 들자면 여행 갔어요 가이드가 설명해 줍니다 아 이거 이 남산타워는요 설명해 줘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I see 알겠어요 아니면 호텔에서 누군가 호텔 매니저 봐 매니저가 이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때부터 이때까지 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요 I see 해주시면 돼요 한국말로 아이씨 어 이거 비슷합니다 그죠? 아이씨 이게 이 말은 어디다 쓰느냐 네 알겠어요 누가 어떤 얘기하면 네 알겠어요 I see 라고 해요 자 I see I see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I see I see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영어를 설명해 드려요 아 누가 땡큐라고 하면요 You are welcome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요 I see 하시면 되고 정말로 유용합니다 이거 외우세요 You are welcome I see 둘 다 알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 첫 번째 문장 Sounds good 이라는 문장 나왔어요 아 너무 쉽습니다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쉬워요 네 이 sounds good 뭐냐면 누군가가 어떤 제안을 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어떤 일정 같은 걸 얘기했을 때 어 그거 참 좋네요 같이 합시다 좋아요 우리 저기 7시에 레스토랑에서 만나서 저녁 먹을까? Sounds good 좋네요 좋아요 자 사운드가 뭡니까 여러분 사운드 소리잖아요 어 사운드 여기서 동사로 쓰였어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떡해요 굿 좋게 들려 그만인즉슨 좋다 그렇게 하자 좋아 라고 하는 동의의 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거 참 좋네요 우리 7시에 레스토랑에서 좋아 우리 내일 영화로 보러 갈까? Sounds good 야 우리 저기 방문할까? Sounds good 여행가서 참 많이 쓰실 수 있고요 따라해볼까요? 어 좋네요 Sounds good Sounds good 그러니까 네가 한 말 그거 사운드 좋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는요 Wait a minute 나와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달라는 뜻이고요 Wait은 기다리다 그리고요 Minute 하면 1분, 2분, 3분 하는 그 분의 단위예요 앞에 어가 붙였으니까 Wait a minute 1분만 기다려 이 말인즉슨 딱 1분이라는 게 아니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Wait a minute 이거 정말 많이 씁니다 잠깐 기다려주실래요? Wait a minute Wait a minute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은요 여기까지 완전 쉬워요 완전 기초 그죠? Not bad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BAD bad 하면 뭐죠? 어 침대인가요? 침대는 이제 BED고요 BAD bad는 나쁜이에요 Not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말로도 있잖아요 진짜 좋으면 우리 와 좋아 어 라고 하죠 나쁘면 아 나빠 근데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을 때 나쁘진 않네 나쁘지 않아 라고 얘기할 때 있죠 어 거기 가봤더니 어때? 아 그거 나쁘지 않아 그 레스토랑 그 식당 가봤더니 어때? 뭐 나쁘지 않아 여기 호텔 어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라고 표현하실 때 그냥 NOT BAD 아니면 앞에 ITS 붙여주시면 돼요 ITS NOT BAD 그거 별로 나쁘지 않아 그죠? NOT BAD 까지 배워봤고요 그 밑에는요 YOU FIRST 어 YOU FIRST 우리가 문이 딱 있어요 그럼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서로 어 어 눈치 볼 때 있어요 어 그럴 때 있잖아요 어 그럴 때 아 먼저 하세요 YOU FIRST 제일 쉬운 게 YOU 당신 FIRST FIRST 하면 뭐냐면 먼저 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이게 원래 이제 영어에서 숫자를 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1 2 3 4 5 가는 방법이 있고 순서가 있어요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라고 해서 순서가 있는 거 1등 2등 3등 4등 5등 요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어 거기 나온 FIRST 당신이 첫 번째야 YOU FIRST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YOU FIRST 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먼저 지나가세요 먼저 하세요 라는 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쉬운 말 YOU FIRST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부터 이제 문장이 조금씩 길어지죠 예 쭉쭉쭉 길어질 건데 첫 번째 문장은 I'll take it 이라는 문장이에요 자 take는 어떤 걸 취하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take의 뜻은 원래 많이 있어요 한 40여 개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 take를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뭐 여기 있는 거 내가 이렇게 take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쪽을 취하는 느낌이 take가 되겠고요 I will I will 이거는 줄여서 I'll I'll 이라고 말해요 I will will은 미래를 나타내죠 I'll take it 하면 뭡니까 내가 그거 취할게요 누군가가 뭘 상점에 갔어요 이건 상점에서 써요 상점이나 내가 어떤 걸 고를 수 있는 상황에서 여기 막 몇 개의 안경닦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 이거는요 천원자예요 이거는요 천오백원인데 기능이 더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어 이걸로 주세요 합니다 I'll take it I'll take it 그걸로 할게요 라는 뜻이에요 어 딱 뭔가 그것이 보이거나 누군가 그걸 설명해 줬을 때 I'll take it 그걸로 할게요 쇼핑할 때 그죠 그걸로 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음 this one 음 I buy 이렇게 하지 마시고 I'll take it 그걸로 할게요 그거 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I'll take it I'll take it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How far is it 이라는 질문이 있어요 자 how far 하면 얼마나 멀어요 라는 뜻이에요 Is it 거기 얼마나 멀어요 어디까지 가는데 어 그거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멀까요 물론 이제 휴대폰으로 샥샥샥샥 잘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그냥 물어보고 싶을 때는 거기까지 얼마나 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How far is it far이 먼 이라는 뜻이에요 How far 얼마나 먼가요 Is it 이라는 뜻이고요 어 한번 보겠습니다 How far is it 얼마나 멀어요 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40개의 문장을 배우는데 이 중에서 7개에서 8개만 내 걸로 만들어도 우리가 함께하는 40분의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죠 그래서 아 너무 어려워 못 쓸 것 같아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응 모르겠어 하셔도 괜찮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다 외워야지 40개 하면 금방 포기합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어 다음 장 보시면 친절한 영어교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친절한 영어교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교재 7권을 가지고 유튜브 말고 별도의 사이트에서 공부를 하는 게 있어요 380개의 강의가 이미 올라가져 있고 영어를 전혀 잘 못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이고요 벌써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고 또 그걸 통해서 영어 발전됐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시는데 그 중에 후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히 읽어드리고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친절한 영어교실 4권 184강 공부 중이에요 벌써 여기 7권 중에 4권이나 오셨다고 합니다 강의 듣고 책으로 복습하고 이해하고 하려고 노력하고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다시 복습하면 되니까 조급증 없이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책으로 공부하는 게 뭐가 좋냐면 한 번 공부를 다 해요 그럼 좀 까먹잖아요 그럼 다시 와서 책을 잠깐 잠깐 5분만 봐도 옛날 때 배운 거 다 기억이 나죠 강의를 들을수록 이지쌤과 제이미쌤이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여 만드셨는지 느껴지기에 다시 한 번 감사 다음 장이요 인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거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설명하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도록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처음에서 배운 것들 중요한 것들은 뒤에 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문장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예전 학창 시절에 늘 기초부족으로 힘들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영어교실로 기초를 다지면서 유튜브 강의를 들으니까 절로 이해가 되신대요 원래 유튜브만 보셨을 땐 잘 이게 무슨 말이지 하셨는데 이거 보고 이제 배경 지식을 들으시고 나니까 유튜브도 이해가 되더라 작년에 강의 들을 때랑 너무 달라요 이 좋은 친절한 영어교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진짜 홍보하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다는 거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요 진짜 나이가 좀 있으시고 내가 기초가 부족한데 어디서 공부하면 될까 라고 하면 사실 답이 없어요 저기 학원 가도 몇 번 수업하면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운 대로 날라가 버리죠 인터넷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밖에 답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유료 강의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있는 문장이요 Can I try this on 요거는 여기서 또 안 쉽죠 Can I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Try this on 이라고 해서 this를 빼고 try랑 on 만 남겨졌으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try on try this on 해서 try on 하면 어떤 거 한번 입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외에 가서 쇼핑하러 가서 옷을 산다 라고 하면 요 문장 알아두셔야겠죠 Can I try this on 이거를 내가 try on try on 맞는지 안 맞는지 입어보는 거예요 Can I 내가 할 수 있을까요 Try this on 이거 제가 한번 입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좋습니다 쇼핑하실 분들은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Do you have a new one Do you have a new one 자 보통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어요 라고 물어보려면 내가 필요할 때 상대방 너 갖고 있니 라고 물어볼 때 우리 Do you have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Do you have 있니 new one 어 a new one 새로운 one 것 아 이거 마음에 들어 근데 진열품이라서 싫어 새 거 갖고 있니 Do you have a new one Do you have a new one 이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장은 쇼핑하실 분들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입니다 이번 장에서는요 It's alright 이랑 그 밑에 I don't like it 이 두 문장이 나오는데 두 문장 다 너무너무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요 It's alright 은요 괜찮아요 라고 해석을 해놨죠 네 어 어 이거 어떨 때 쓰이냐면 그 내가 어떤 걸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뭐 어디 식당에 갔어요 어 죄송한데 저희가 오늘 계란이 다 떨어져가지고 요 메뉴는 안되고요 요것만 돼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해요 어 괜찮아요 이거 먹을게요 It's alright 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 어디 갔는데 어 죄송한데 지금 온수가 안 돼요 어 한 3시간 동안 온수가 안 돼요 It's alright 그거 뭐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때 쓰일 수 있는 문장이니까 얼마나 자주 쓰이겠습니다 그쵸 뭐 여기 좀 젖었는데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It's alright It's alright 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밑에 있는 문장이요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그냥 어 우리가 우리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뭘 좋아하면 I like it 나 그거 좋아요 싫으면요 I don't like it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요거 이 중간에 있는 don't 표현하실 때 I don't like it 이라고 해서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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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는데 그거 뒤에 있는 t는 좀 빼주시고 돈 만 해주세요 I don't like it 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원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음 어떤 거 누가 이제 뭐 제안을 하거나 어떤 걸 권했을 때 아 나 그거 별로 그거 싫어요 I don't like it 나 그러는 거 싫어요 그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볼까요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좋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면요 첫 번째 문장 I have a reservation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 여행 가실 때 꼭 알아두고 가셔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reservation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reservation 보면 너무 단어가 길어서 아 나 좁은데 모르겠어 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reservation은 예약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뭐예요? 예약 그래서 여러분 해외 갈 때 비행기표 예약하셔야 되죠 또 호텔도요 예약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우리가 어딘가 가면 식당이든 호텔이든 예약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Do you have a reservation 이라고 물어봅니다 아니면 내가 딱 갔는데 어 날 잘 못 알아보죠 어 나 여기 예약했어요 I have a reservation 나 예약했어요 예약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have a reservation I have a reservation 좋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문장은요 I'll come back later 라는 표현이에요 자 come back 뭡니까? 가수들이 예전에요 요즘에는 가수들이 그런 말 진짜 잘 안 쓰는 건가? 제가 가수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지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어떤 가수가 있으면 예를 들면 서태지가 딱 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일집을 내고 활동을 한 3개월 하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년, 2년 또 음반 준비를 하다가 다시 나오면 우리 뭐라고 그러죠? come back 이라고 해요 그죠? 그 가수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come back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옛날 때 서태지 노래 중에서 you must come back home come back home 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you must come back home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 come back home 뭐예요? home 집으로 come back 돌아오라 아 원래 있던 자리로 어딘가 갔다가 돌아오는 걸 come back 이라고 하는구나 그죠? 한국에서도 많이 쓰이죠? I'll come back 나 돌아올게 later 나중에 돌아올게 무슨 말일까요? 네 우리가 가게 가서 막 삽니다 사다가 아 됐어 하고선 다음에 또 올게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공수표일 때도 있어요 진짜 사장님이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평생 안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갈 때도 있죠 뭐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나중에 다시 올게요 뭐 상점뿐만 아니라 뭐 가게에서도 가게 똑같은데 상점이랑 가게랑 똑같은데죠 상점 또 뭐 뭐 있죠 어떤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식당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곳에서 나중에 다시 올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I'll come back later I'll come back later 나중에 또 올게요 다음번이요 다음 장이요 자 요것도 이제 좀 쇼핑이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외국 나가면 이런 거 많이 써 있어요 Buy one get one free 요거는 이제 사실 그 우리가 말로 한다기보다 눈에 많이 보여요 쇼핑몰 같은 데 가면 Buy one get one free 라고 많이 써 있어요 Buy 삽니다 원 하나를 사면 get 얻어요 원 하나를 어떻게 해요 free 공짜로요 한국말로 하면 원 플러스 원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가다가 Buy one get one free 라고 써있으면 아 이거 원 플러스 원이다 지금이다 사야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보시면은요 Can I have some water Can I have some water 자 제가 오늘 그 여러분께 짧은 문장을 설명드리느라 자세히 설명은 못 드렸지만 원래 우리가 어떤 명사 이름을 가진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앞에 그 명사가 몇 개 있는지를 반드시 특정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하시다가 어떤 거 앞에 어가 자꾸 붙는 경우들 보셨을 거예요 어 그거는 이제 명사가 하나 있다 나중에 제가 수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어 그렇게 얘기해주는 경우가 있고 좀 세기가 단위를 세기가 좀 애매한 거 있죠 물 공기 이런 건 그죠 그런 거 앞에는 some을 붙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좀 좀 이라고 그냥 한국말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Can I have 제가 좀 가질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을까요 마실 수 있을까요 some water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인즉슨 물 좀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 돼요 식당에서 호텔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목마르실 때요 물 좀 주실래요 Can I have some water Can I have some water 아 요거 외움직한 문장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시면 어 다음 장 첫 번째 문장도 꽤나 길어요 길지만 우리가 여행을 간다면 어 꼭 한번 외워서 써보고 싶은 문장이에요 뭡니까 could you could you take a picture 원래 더 길어요 사실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나 내 사진 좀 찍어줄래 근데 뒤에 있는 of me 날렸어요 간단하게 그냥 could you 내지는 can you 두 중에 하나 편하신 거요 can you 편하시면 can you 하세요 can you 해줄 수 있어 take a photo 그냥 사진 찍다 라는 말이 take a photo 내지는 take a picture 예요 그죠 그래서 can you could you 붙이고 그냥 take a picture 해주시면 땡이에요 저 사진 좀 찍어주실래요 어디 갔습니다 멋있어요 사진 찍어주실래요 어떻게 그냥 사진기 들고 이러면 물론 알아듣겠죠 하지만 멋있게 can you take a picture 내지는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요 could you take a picture 해주시면 참 좋아요 그죠 쉽죠 안 쉽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진 좀 찍어주실래요 could you take a picture could you take a picture 좋아요 그 밑에요 we are sold out 우리 가끔 간판 보면 가게 가다가 간판이 아니죠 가게 앞에 이렇게 안내판 보면 sold out 이라고 써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다 팔렸다는 이야기에요 다 팔려서 우리 재료가 소진됐어요 매진입니다 sold out 이라고 써놓거나 아니면 직원이 we are sold out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 sold out sold out 어디서 들어봤는데 네 sold out 은요 매진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다음장 가보겠습니다 다음장이요 자 그 다음장 보면요 can I have your name 이라고 하는 문장이 되었어요 네 can I have 는요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요 can I have your name 당신의 이름을 좀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말인즉슨 상대방이 내 이름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 좀 알려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can I have your name can I have your name 이라고 상대방이 얘기하면 내 이름 I am 뭐 John I am Lee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알려주시면 되겠다 다음 문장이요 다음 문장은요 can we sit outside can we sit outside 라는 표현인데요 can we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sit 앉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요 outside 밖에 앉을 수 있을까요 날씨 딱 좋은데 좋을 때 밖에서 식사하시면 밖에서 커피 마시면 좋으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sit outside 밖에 앉는다 sit outside 그 앞에다 can we 붙여서 can we sit outside can we sit outside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있는 문장이요 let's split the bill 요건 이제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필요하시면 나중에 찾아와서 보실 수도 있어요 let's split 어려운 단어예요 split은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the bill 뭡니까 bill 내지는 check 라고 이야기하는 건 계산서죠 check 내지는 bill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 계산서 반으로 나누죠 어떻게 반으로 나눕니까 이렇게 쫙 손으로 찢을까요 그거 아니죠 계산서를 100달러가 나왔으면 50달러 50달러 이렇게 반씩 나눠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let's split the bill 이라는 표현이고요 그 밑에 make that to please 자 우리가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보니까 앞에 사람이 되게 맛있는 걸 잘 주문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똑같은 걸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외우실 정도로 중요하신 표현은 아니에요 make that to please 느낌만 알아보시면 돼요 make 만들어 that 그거 to 두 개로 만들어줘 please 앞에 사람이 주문한 거니까 그거 두 개로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앞에 사람 하나 주고 나머지 하나는 내 걸로 주시오 같은 걸로 만들어주세요 make that to please 라는 표현도 사실 종종 많이 쓰는데 우리는 조금 어려우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보면요 길 물어봐요 어딨나요 where is 뭐가 어딨냐고 물어볼 때 제일 쉬운 거 where is 되겠죠 where is a drugstore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제가 왜 목이 왜 자꾸 가냐면 마스크를 쓰고 또 손 세정지 막 해서 감기가 거의 잘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지난 2년간에 근데 제가 지금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 온도가 없어서 라디에이터 막 뗍니다 벌써 감기를 한 두 달 만에 두 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목이 굉장히 많이 건조한 상태인데 열심히 해볼게요 where is a drugstore 이렇게 아플 때 보통 우리 여행 갈 때는 약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제 약 없으면 drug 하면 약이죠 이제 사실 약보다는 마약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긴 하지만 우리가 제일 친숙한 단어는 drug 약을 파는 store 가게라고 이야기하는 거라서 drugstore을 써놨고요 아니면 약국 pharmacy 라고 한 단어 아십니까 그거 둘 중에 하나 쓰셔서 어디 있어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where is a drugstore 약국 어디 있나요 우리 장소 물어볼 때 where is를 물어봤었다 그리고 그 밑에요 how do I get there 요것도 사실 내가 영어 수준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행에서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 쓰는 문장입니다 내가 어떤 장소를 물어봤어요 경복궁 어디 있나요 그러면 경복궁이요 저쪽에 있죠 그리고 우리 뭐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 이렇게 방법을 물어봅니다 걸어서 몇 분 걸리는지 아니면 택시를 타야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how do I get there get there 뭐였죠 get get이 어떤 걸 얻다 라는 뜻인데 뒤에 장소가 나오면 도착하다 그죠 get there 거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how do I get there 거기 내가 어떻게 가나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처음에 you're welcome 이런 거 들으시다가 갑자기 이거 들으시면 너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뭐 들어 두시면 단어라도 좀 익숙해지시는 게 아주 중요하실 것 같고요 어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이요 can I get a discount 요거 뭐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문장이죠 can I get 내가 얻을 수 있을까 뭐요 discount 할인 좀 얻을 수 있을까 discount 한국에서도 얘기하잖아요 discount 해달라 좀 discount 좀 해줘요 discount 할인이에요 그래서 저 아 너무 비싸고 할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an I get a discount can I get a discount 그죠 외국 가서 물건 사실 땐 깎아야 제맛이죠 그 밑에요 I have a coupon I have a coupon 여기 나와 있는 쿠폰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쿠폰이에요 뭐 할인 쿠폰 같은 거 있으면요 쿠폰 있어 I have a coupon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I have a coupon까지 배워왔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시면요 can I get a refill 나왔어요 우리 전장에서 봤던 can I have a discount 랑 똑같아요 그죠 can I get can I have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늘 이 문장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뭐 있어요 can I have some water 아까 배웠죠 그죠 또 can I get a discount 또 배웠습니다 여기서는요 can I get a refill 나와요 내가 여행을 간다 라고 하면 can I have 내지는 can I get 그죠 잘 안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리필 뭡니까 에 여기 뭘 받아왔어요 이걸 다 마셨어요 그러면 저기 리필 좀 해주세요 물 좀 더 주세요 아니면 여기 저기 콜라 더 주세요 아니면 여기 뭐 장국 있죠 장국 좀 더 주세요 라고 리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장이 바로 can I get a refill 되겠습니다 그죠 좀 쓸만할 것 같아요 그 밑에요 when is the next bus 라는 표현이 있어요 when은 뭘까요 when은 언제예요 에요 완전 초보자분들은 이런 문장 쓰시기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우리 영어 공부 같이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쓰실 수 있겠죠 when 언제입니까 when is the next bus the next 그 다음 bus 버스는 when 언제예요 다음 버스 언제예요 그죠 버스에서 지나갔나 봐요 다음 버스 언제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시면요 is this sit taken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요거 이제 우리가 어딘가에 앉고 싶을 때 그 가장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문장은 이거예요 can I sit here can I sit here 여기 옆에 의자가 있어요 can I sit here 내가 여기 앉을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제일 쉬운 문장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한 형태 is this sit 이 자리가 taken 이라고 하면 차지된 어 이란 뜻이에요 누군가가 요거 taken take 아까 뭐 있죠 내 쪽으로 취하는 거죠 이게 취해진 건 상태인 건가요 누가 여기 앉아 있어요 라는 표현이 is this sit taken 이고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seat 는 seat 말 그대로 앉을 수 있는 의자나 좌석을 seat 라고 해요 반대로 내가 앉다 라고 하는 동사는 sit seat 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 앉는 거는 sit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좌석 같은 건 seat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요 where's the fitting room 여러분 fitting room 뭐죠 한국에도 fitting room 많습니다 네 fitting room은 내가 이거 아까 있었죠 can I try this on 배웠습니까 try on 맞는지 안 맞는지 입어보려면 탈의실에 가야겠죠 fit 이 몸에 잘 맞는다는 뜻이에요 fit 할 수 있는 방 그걸 fitting room 한국말로 뭐 탈의실 정도 되겠죠 fitting room이 어디 있나요 쇼핑 가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저 탈의실 fitting room 어디 있어요 where's the fitting room where's the fitting room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고요 자 다음 장에 처음에 어려운 문장 나와요 how long does it take 요 문장은요 우리가 영어를 꽤나 오래 배우더라도 스스로 만들어내기는 힘든 문장입니다 하지만 활용 빈동 굉장히 높고요 요 문장이랑 비슷한 것 문장들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문장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아주 오래전부터 강의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 외워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요 외우세요 얼마나 오래걸려요라는 뜻이고요 how long 아까 뭐 나왔었죠 how 뭐 나왔었죠 how 멋지었네 how far how far is it 나왔었죠 얼마나 먼가요 how far였어요 how long은요 얼마나 긴가요 그죠 얼마나 길어요 does it take 아 또 take가 나왔어요 네 take가 뜻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랑 쓰이면 take는 시간이 걸리라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만들기 힘들다는 거죠 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제가 이거 맡겼는데요 이거 수선 다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음식 나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우리 얼마나 걸려요 물어볼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거 요 한 문장으로 됩니다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문장 형식을 알게 되면 나중에 여기서 변형해서 더 많은 문장 쓸 수 있어요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how long does it take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what's the next stop 다음 정류장은 어디인가요 what's 무엇인가요 the next stop 다음 정류장은요 사실은 동남아 여행 가면 사실 이런 거 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뭐 미국 같은 데 여행 가면 사실 대중교통 탈래 진짜 거의 없습니다 뭐 뉴욕 정도 빼고는 다 차 타고 다니죠 유럽 가시면 대중교통 탈 일이 좀 있는데 그럴 때 그냥 다음 정류장이 어디예요 what's the next stop 정도로 한다 그냥 쓱 흘려들이시면 되겠고요 다음 정입니다 다음 정보면요 it's time to go it's time to go 가야 될 시간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it's time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이요 to go 가야 될 시간이에요 공부해야 될 시간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it's time to study English 영웅 바실 시간이에요 it's time to go to sleep 잠잘 시간이에요 뭐뭐할 시간이에요 it's time to 라고 얘기 많이 하고요 야 우리 이제 가야 될 것 같아 가야 될 시간이야 it's time to go 라는 표현 뭐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밑에요 it's on the house 자 우리가 내가 낼게 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낼게 뭐예요 내가 쏜다 내가 쏜다 한국말 이렇게 하죠 내가 낼게 요는 it's on me 우리가 오늘 먹은 거 이 계산서 it's on me 나한테 내 앞으로 있어 on me on on 쓰거든요 it's on me 똑같아요 it's on the house 하우스는 뭐예요 이거 집에 달려 있어요 네 우리가 가는 레스토랑이 어떤 집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가게가 스스로를 지칭할 때 하우스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음식 먹으러 갔어요 그 와인을 시키고 싶어요 와인 리스트 딱 보면 병으로 된 것들이 있고 글라스 잔으로 파는 와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 잔 와인들은 어떤 와인이냐 하우스 와인이라고 있어요 그 집에서 그 레스토랑에서 선택한 와인이에요 그래서 하우스 와인은 한 잔씩도 팔아요 뭐 보통 나라마다 다르겠죠 어떤 나라는 5천원 하고 어떤 나라는 8천원 하고 만원 하는 데도 있는데 그 와인은 다 먹기는 좀 부담이니까 한 잔만 먹고 싶을 때 하우스 와인 보통 시킵니다 왜요 그 하우스에서 고른 거예요 네 어 제가 예전에 그 얼마 전이죠 그 좀 가볍게 그냥 점심 식사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가서 샐러드 하나랑 두 명에서 가서 스테이크를 하나 시켰어요 어 근데 이 스테이크가 아 저는 미디움으로 시켰거든요 근데 완전히 웰던 데서 나온 거예요 너무 좀 많이 익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좀 일정이 있어서 다시 해달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야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익었어 그랬더니 아 미안해 바꿔줄까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어 음료수 딱 갖다주면서 It's on the house 라고 딱 저한테 얘기했어요 It's on the house 뭡니까 It's on me 나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house 이거 우리가 쏘는 거야 이거 우리가 낼게 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죠 It's on the house 그냥 house 집인데 집이 맞아요 집에서 장사하는 것처럼 그죠 house wine It's on the house 이런 표현 알아두시면 여행가서 훨씬 더 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이요 누가 우리한테 이런 얘기 가끔 할 수도 있어요 Get in the line 무슨 말이야 Get in the line 아 line 선 in the line 선 그 안에 get 어 도착해라 들어가라 라는 뜻이에요 네 get이 이제 얻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아까 get there 하면서 get 뒤에 장소 나오면 어디 도착하다 잖아요 get in the line 느낌 좀 오십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줄인지 모르고 앞에서 딱 섰는데 excuse me please get in the line 이렇게 누가 얘기해요 어 line line 선 줄 한국말로 하면 줄이에요 그래서 줄을 서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예전에 아 제가 이제 아저씨가 됐는지 이런 개그를 자꾸 하고 싶어요 옛날 때 허준 허준이 있었잖아요 허준이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했던 건 기억나십니까 허준이 제가 언제 고등학생 때 했나 뭐 한 20년 전에 허준이 했었죠 전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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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나와서 눈빛 이글이글 태우면서 그걸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get in the line get in the line 이 되는 거예요 그쵸 줄을 서시오 막 누가 역병이 걸렸었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줄 안서고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허준아 씨가 줄을 서시오 이보시오 get in the line get in the line 이 되는 거고요 어 그 밑에 보면 how's everything 이거 우리 식당 가면 맨날 듣습니다 특히나 북미권에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있는 데는 팁 문화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웨이터들이 월급을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있잖아요 웨이터들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훨씬 더 낮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작은 월급이랑 팁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래서 팁이 기본적으로 팁을 15% 정도는 내죠 그래서 팁을 받아야 되니까 물 조금만 떨어져도 와서 물 막 부어주고 와보면 음식 어떤지 물어봐요 How's everything? 다 어떠세요? 저는 보통 그냥 다 everything's good 이라고 얘기해요 Everything is good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음식 어때요? 괜찮아요? How's everything? 그래서 음식이나 서비스 같은 거 어떠세요? 누가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How's everything? 그러면 대답 어떻게 하면 됩니까? Everything 모든 게 everything is good 모든 게 다 좋아요 아니면 진짜 불만족스러울 때 이거 어쩌고 저쩌고 하면 걔들이 뭐 갖다 주면서 It's on the house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경험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보면요 Table for three please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테이블인데요 식탁이에요 세 명을 위한 식탁이요 우리 딱 들어가면 한국이든 외국이든 다 똑같아요 몇 분이세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table for three please 아니면 그냥 for three 아니면 thre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table for three please 조금 더 three 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표현을 한번 배워봤고요 그 밑에 있는 문장 보시면 I lost my bag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이게 오늘 초간단 영어회화 4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1강 배웠어요 1강 때 I lost my wallet 이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Lost 뭐예요? 뭘? 잃어버렸다 라는 표현입니다 I lost my bag 하면 저 가방 잃어버렸어요 I lost my phone 하면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요 I lost my passport 자 여권을 제가 잃어버리신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라스베가스로 회사에서 출장을 갔었는데 차를 세워놓고 그 식당에서 식사를 누군가 하고 있었어요 저희 이제 같이 회사 다니시던 그 이제 선배님들 형님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고 저도 상무님이랑 같이 거기다 대고 거기서 식사를 했어요 어 만났으니까 이제 저희 상무님이 너네 먹은 거 우리가 내줄게 하고 내줘서 나갔는데 그 식사하는 새에 누가 창문을 깨가지고 그 안에 있던 가방을 다 가지고 왔어요 거기 회사에서 들어있던 노트북이랑 예 여권 다 들어있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집에 올 수가 없어요 그 라스베가스에서 차 타고 LA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한 8시간 걸릴까요? 뭐 꽤 걸리는데 이제 그분들 바로 당장 차 타고 가서 영사관, 대사관 가면 대사관, 영사관, 뭐가 맞을까요? 큰 데가 이제 대사관이고 미국같이 큰 나라들은 곧 도시에 영사분들이 계세요 가면 여권 재발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여권을 혹시라도 잃어버리셨다 그러면 대사관 내지 영사관 위치 확인하시고 전화해서 여권 잃어버렸습니다 해서 가면 긴급여권 만들어 드립니다 한 하루 이틀 걸릴까? 한 2, 3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있는 문장은요 We are fully booked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거는 예약이 꽉 찼어요 라고 하는 문장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be ok book은요 뭐죠? 예약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뭐 왜 그렇냐고 생각해보면 옛날 때 누가 옛날 때 아주 옛날 때 편지로든 뭔가 전화로든 예약하면 이렇게 잉크 붙여서 book 책에다가 기록을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book이 책이라는 뜻도 있지만 예약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we are 우리는 fully 모두 다 booked book 하면 예약된 상태다 라고 해서 자리 없어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거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 마지막 장이 이제 좀 휑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이제 막 편집하다 보니까 똑같은 게 하나 더 이제 들어가 있어서 지웠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39문장 정도 여러분이랑 같이 나누어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막 you are welcome, I see 이런 거 배워서 좀 시시하셨을 텐데 뒤로 가면서 좀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배웠던 그런 문장들은 내가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숙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쉽지만 훨씬 더 활용도 높았던 문장들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